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내 햄버거 내비둬 나중에 먹을거야 내비둬 내 햄버거 내비둬 내 햄버거 내비둬 그러지마 별이가 못 눕잖아 내 햄버거 아이씨 효자손 없나? 간지러워 집에 효자손 하나 있을건데? 나랑 효자손 좀 갖고 와볼래? 되게 간지럽다 이러면 잘 들리겠지? 유튜브 편집 언제 하니? 황금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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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게 2개지? 나머지꺼가 안올려졌는데 이제 좀 해야되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너네 왠지 힐러가 다 있잖아 전체 창으로 너무 크게 들리는데 왜 그럽니까 잘렸네 이것도 4월 27일 거 트위치에서 다시 받아야겠다 트위치에서 아 뭐 이렇게 자꾸 멈추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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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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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아.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다 다시 들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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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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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樣 장아 . 안녕. 그랬어요? PC방 갔다왔구나? 왜 워크샵? 1대1 안하는데? 1대1은 안함요 1대1 안함 1대1 안함 옛날들은 춘추해서 1대1 왜 하냐? 진짜 어이가 없네 블로그 써야 되는데 뭔 1대1이야 바쁘거든 나 2대1 안함 아 이거 왜 안되지? 카메라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가져오기 USB에서 가져오기 아 혼자 풀고 와야지 나를 왜 나로 풀어? 내가 힐러인데 힐러랑 무슨 손을 풀어요 혼자 풀고 오는거지 다른 사람이랑 하던가 내 움직임이 겁나 단조로운데 손이 풀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을 하고 하던가 말을 하고 하던가 이거 왜 안되지? 내 카메라 왜 이러냐? 오늘도 같이 할 사람 없다 오늘도 같이 할 사람 없다 일단 메르시 벤이라 별로 하기도 싫어 다른 게임은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은 없고 오버워치가 시간 때우면서 하기가 딱인데 잘 안 잡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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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네? 힐러네? 어? 뭘 쳐버려? 힐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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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이고 아 건빵이 코 엄청 구네 건빵이 코 근 소리 안 들리죠? 오늘도 내 목소리 작어? 안 들린다고? 헐 녹화 영상에서는 겁나 크던데 왜 그러냐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난 팀버 어차피 튕길텐데 저거 아 건빵이 목소리 안 들린다는 거였구나 감사 감사 건빵이 떡실신했어 밥 먹고 별이도 산책시켜야되는데 오키오키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 일찍 자야겠다 영화학원 가는 거 너무 귀찮아 아 이제 진짜 못 따라가겠어 레벨이 하나 높아졌다고 아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음 아 어 저분 되게 고랩이네 난 랩도 브런즈인데 아이고 뭐이라만 해야돼서 재미 걱정 난 메르시 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끊겨 화면이 끊기는데 화면이 기분인데 개새끼 현실용 나왔네 저 새끼 때문에 파라다 파라 어떻게 잡아? 맥클이 없잖아 아 겐지 죽었다 리퍼한테 죽었나? 아 죽었다 파라 뭔데? 파라 어떻게 잡아? 우리 딜러로는 파라 못 잡는데? 원숭이가 잡나? 바로 얻어 터짐 3분의 1피 깎였쥬 유네 다 여기에 와있네 저기 힐 안들어가 저기로 와 죽겠다 가라 모이라 가라 모이라 와씨 와우씨 와우씨 아 아 아 아 아 파라한테 이거 파리 안 닿아 파라한테 파리 안 닿는데 뭔 소리야 파라 잡지도 못하는데 높은 이거 가까운 애만 때리는 거야 이거 모이라는 희힐 피 없어 영금 왕 띵 앙 딜구슬은 한 개가 있지 딜구슬로 피가 다 200에 깎이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일단 지금 딜러가 겁나 못하는데 뭘 아 그냥 죽자 이거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다 붕을 다 쓴다 딜러가 똥이네 딜러가 똥이야 할 줄 몰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그래? 답이 없다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뭘 물려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물리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물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장난 아니 바보야?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와 이거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힘싸움 안됨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쟤네가 실버가 아닌 것 같은데? 실버가 이렇게 잘한다고? 실버가 이렇게 잘한다고? 아닌가? 우리 팀이 그냥 못하는 건가? 우리 팀이 그냥 못하는 건가? 진짜 이렇게 이 정도로 못 밀려 아이씨 겐지 1벤 겐지 1벤 겐지 1벤 나이스 그냥 안아 죽여 여기가 안됩니다 뒤에 틀어있다 뒤에 뭐 이러나? 뒤에 틀어도 있어요 틀어드 있어 틀어드 있어 틀어드 있어 이 자식 뒤에 틀어있고 잡히면 죽었어 어디로 오나? 미션 쪘어요 트레다 트레 속에 들리는데? 아 죽었다 와 트레 저 트레 트레에게 궁을 줬다는 무조건 부캐란 뜻이야 또 밀려? 또 밀리네 아니 트레 그렇게 잘하는 것 같다 아닌데 우리가 방벽을 잘 못들어서 그래 아 잘하는 거 맞는데 그냥 잡잖아 나 어딨는지 알고 거봐 소리 잘하는데? 네 나름 잘하긴 해 바로 알아내는구만 나 나가는 거 우리 딜러들이 안 물긴 한다 계속 계속 뒤도는데 트레 트레 개피인데 트레 개피다 트레 1평 먹었네 넌 어떻게 할지 와 그냥 죽는다 상대가 안 돼 트레 부캐 맞는 것 같은데? 저 실버 아니야 트레한테 계속 죽어 트레한테 계속 죽는다 그러면 저게 실버가 아니지 실버 트레는 내가 죽이는데 트레이빙 트레이빙 트레이빙도 너무 내절하고 아하 진짜 두포 뭐에 못 밟았다 이거 어 밟아? 밟나? 밟나? 진해가 못하는거 힐러 타고 오지게 하네 딜러가 제일 못하는데 내가 파장이었구나 내가 파장이네 나 브론즈 가겠는데? 브론즈 가르고 접자 게임 접자 이번주는 접자 다음주 나올 때까지 이거 메르시 못해서 서러워서 살겄나 여리 안녕 결빵이 좀 비키라고 해서 거기 같이 누워 별이 누울 데가 없어요? 엄마가 해줄게요 엄마가 좀 나와봐 왜 니가 다 차지해 같이 좀 누워 같이 누워 저리로? 같이 누워 너 혼자 다 차지해 자리를 별이 머리둘게 치사하게 저는 아 맞다 나 뒷코 안들어갔구나 별아 물어 뭐야 누굴 몰라는 거야 어? 누굴 몰라는 겨? 야 건빵이 건빵이가 저 전부 다 차지하고 중간에 떡하니에 누워가지고 안 비켜줘 귀여워 또 건빵이가 다 가져가는데 어? 뭐야 별이 왜 엄마한테 다시 왔어 엄마한테 왜 다시 왔어요? 아이 귀여워 야 디코아 야 디코 안 오냐? 별이 왜 아 이거 안 돼요 별아 이거 엄마 옷이야 이불이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햄찌 없다고? 엄마 옷 같은 거는 아빠 Still 4 5 3 4 5 6 6 7 말로 하지 왜 채팅으로 해? 채팅으로 하면 하나도 못 듣는데 아 들려? 어 들려 여기 왜 온거야? 쟤 심심해서 온거 같은데? 나는 그거 들어가지도 않았어 어? 나는 훈련장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난 그냥 들어가지도는데? 아니 아예 선택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난 불러고 써야지 이런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일하고 있어야지 우와 부럽다 그렇지 부럽지? 별이 사진 하나도 이쁘게 나온게 없다 별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별이? 어? 이쁘게 나온게 한개도 없네 아주 그냥 못난이 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달 하네 또 문명을 안하니까 또 되게 하고싶다 안돼 아 급하고 싶네 맞아요 저번에도 12시간 이번에도 12시간 문명만 하면 무조건 12시간 해 도대체 무슨 재미라는거야 그거 개재밋음 아 12시간을 어떻게 해 게임을 넌 100시간 했잖아 문명 아니거든 지가 나이 지 입으로 100시간 했다 해놓고선 나는 아잉 그 시간에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왜 탈주한대 하이트님 왜 왜 뭐야 둘이 게임했구나 탈주할만하지 뭐야 둘이 밤새웠어? 디아하면서 또 밤새웠지 그러면서 나에게 문명한다고 뭐라고 해? 너도 딴거 하고 있어 목표를 보셔겠다 나? 어차피 15분 걸릴텐데 주위야 할게 없어 어? 할게 없어 에이 그 백수 삼일 백수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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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 안 잤어? 뭐 아침부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로우자의 날이라 다들 쉬나? 하하하하 아 지금 대빠라보드 하하하하 좋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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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맨날 하는거 안지겨워? 나도 썰자 해봐야지 뭐야? 나는 끊겼잖아 여기 있는데? 그래? 나는 끊겼다고 나와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 여기 있어 여기 서있어 그래? 나는 지금 훈련장 일장 중이야 와 똥컴이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꺼져 이씨 흐흫 이것도 총알로 치는거야? 아니네 뭐야? 뭐야? 지금 헨치 밴이야? 응 아 쌤통이다 서로 좋아하는거 밴댓네 서로 좋아하는거 밴댓네 그대로 누워있어 그대로 누워있어 어 목소리 좋은데? 아 옵치로 마무리했어 멋있네 핵 한번 써볼 수 있었네 좋았다 어 여기 76이라 써있다 여기 총에 76이라고 써있네 여기 총에 76이라고 써있네 솔저 자기꺼 써있네 얘 얘 총에다 자기 이름표 붙여놨는데? 그 별명이 김병장이잖아 아 그래? 어 김병장이야? 왜? 어 76이 김처럼 보여서 진짜? 어디 아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흐흐흐흐 왜 또 혼났다 어 에이씨 집에다가 뭐야 Amazon 아 햄찌은 귀여운데 왜 목소리가 졌다고요? 나는 로봇! 로봇 목소리? 걔 햄스터 잖아아! 그 햄티는 찌지직 거리기만 하고 어 그 낮은.. 아 로봇트가 얘기하는 거야? 어 아 그래? 아 로봇트가 얘기하는 거였어? 아 나 처음 알았어 왜 햄스터 목소리를.. 흐흐흐 아아 똥삼에서 혼났다는 거야? 어 나 모이라 뺏겼네? 어 로시오야겠다 정비 챙겨올까 어디 꼬까리께 경청해 우와아 다이아 직전 아니야? 대박쓰 야 싸울이랑 놀지마 다이아다 그런 줄 알 놀 수가 없어 ㅋㅋㅋㅋㅋ 음.. 잘할 수 있을까? 으하하하 졌다 ㅋㅋㅋㅋㅋ 에이 에이 쉽다 뒤에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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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너 힐벤이야 발소리 안 들리니? 하나 황금총이네 나 힐러 내가 자주 하는 건 다 황금총이야 ㅋㅋㅋㅋㅋ 세 개가 황금총이야 세 개가 저 뭐라고 쓰는 거야? 리을 기역이 뭐야? 응? 리을 디귿은 아는데 리을 기역은 뭐야? 야 그거 숨으면 힐이야 리을 기역은 리그룹 아아 나 지들끼리 막 맘대로 만들어 놔 뒤에 너야 뒤에 라인이 있었던 건 알고 있니? 라인이 있었던 건 알고 있니? 나 그냥 가버려 나 뒤에 있었는데 내가 내가 개피였어 아 뒤에서 힐 하고 있었다고 멍충아 좀 미끼가 너만 힐 안 주면 되지? 광경 겐지 어딨어? 겐지 어디서 나 때렸니? 오키 여기 뽕 할 때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소리 못 듣잖아 뒷코에 없어서 응 다시 쳐야 돼 아 몰라 귀찮아 리퍼 뭐 2층에 있나? 소리 들리는데 아 그거 그냥 가 그냥 가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어 어디있어 아니 위로 떠야 되는데 위로 안 뜨는 거 못 봤어 나만 죽었네 나 왜 죽었어 근데? 나 왜 죽음? 야 누구한테 죽었는지도 못 봤어 상대팀 겐지가 궁 쓴 거 아니야? 우리 겐지도 같이 궁 썼어 아 그래? 아 죽여 아 씨 잠전 중인데? 아 뭐야 어디 갔어 뭐 이래? 힐 해주고 있는데 없어졌다 방벽 세웠어야지 힐 해주고 있는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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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도 피가 없어 아이씨 아이씨 아 다들 어딨니? 어 얘기한 시시기 너프?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아 벌써 겐지 궁 채웠네 나는 궁 못 채웠는데 그냥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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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채웠음 다른 애 채웠음 아이씨 이미 수면을 썼는데 쟤가 궁 써버리네? 궁 쓸 줄이야 너무 가까이 있었나봐 애들이랑 안보여 물건 뒤에 있으면 안보여 아씨 누가 깨웠냐 아씨 쟤 없으면 그냥 냅두지 피 채우고 가면 되는데 모이라 아님? 아 모이라인가? 아 범인 모이라 래 아 괜찮아 모이라 그럴 수 있어 일부러 그런거 아닐거야 흐흐흫 아 아 으흐흐흫 흐흐흐흐흫 흑흑흑 욕해야 된대 흑흑흑 깨운거 욕해야 된대 나이스 나이스 보이라 잘해 아 몰라 뭐야 폭 왜 뺐어 그냥 궁 줘 그냥 그냥 궁 줘 씨 몰라 나도 씨 나 죽어 힐 좀 줘 혼나야 해요 아니야 뭐 일하는 그럴 수 있어 흑염룡은 여기 오른손에 흑염룡을 쓰잖아 모이라는 그래서 깨울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절대 내가 모이라를 해서 그런 건 아니야 우클릭 뺏어야 된대 흑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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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오금이래 분바래 흑염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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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흑 아이.. 패작이네 우런즈 패작이냐 이씨 바스 있어? 설마 바스 있네 진짜? 어 뭐야 너 뚱땡이야? 왜 팩폭함? 바스 일로와? 아 뭐야 니가 왜와 겐지 피일이였는데 잡았어? 겐지 왔어 바스 일로와 새끼야 아 안죽네 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 지금 패작이냐니? 바스 끌어왔잖아 근데 뭐 아무도 안 때리면 내가 지시는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팀벌을 하든가 그러면 아니 바로 앞에 걔가 박고 있었는데 내가 끌어왔잖아 야야야야야야 나 주고 와 아 아니 따로 있지마 힐이 안돼 니가 그냥 죽잖아 돼지 패작이래 야 돼지야 이리와 에휴 팀원들이 못하니까 이거 돼지 이리와 돼지 이리와 우쭈쭈쭈쭈 일로와 빨리 돼지 이리와 바스를 끌어와도 잡지도 못하고 야 이미 야 니가 혼자 그쪽에 있는데 어떻게 잡아 크루안스마 아나가 재운 다음에 야 내가 지금 거기 반대편에 있었던 야 물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뭔 소리야 심연통 저격을 해야지 에휴 진짜 아이씨 겐지 조심해 옆에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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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진짜 힐 안되는데 저 답답하다 아 나 수면척 있었어? 아 몰랐어 아이씨 어디야? 어디서 치료가 필요하대? 야 맘피네 이씨 죽여버려 이씨 흠 저기 저기 위에 있는데 아 여깄네 어디? 야 우리 둠핏 패작이야? 쟤 뭐냐? 나 먼저 잡네 아이씨 둠핏 패작 같아 그치 그냥 그냥 죽잖아 나가서 이거 누구한테 궁주냐? 뛰어 뛰어 딜드 줘야지 저 둠핏 쓰레기라고 그치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겐지 잡았지 뭐야 우리 겐지 죽었어? 바스 아이디가 9배네 아 용검 아까웠어? 아니 그거 누르길래 그냥 줘버렸지 자꾸 준비되자고 계속 누르니까 줘버렸어 아이씨 나 P50이야 와이씨 죽을뻔했다 아 장전중인데 아 장전중인데 어 왜 안자냐 왜 안자냐 왜 안자냐 아이씨 아 그렇구나 들어왔을 때 궁 써야되는구나 겐지는 로드오그 잡았나? 저기 있었는데 그래? 어 여깄네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어디로? 정문으로 아 그래? 응응 아 저 가만히 좀 있어봐 모이라 진짜 겁나 뛰어 흐흫 겐지 안보여 아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대박 잘한다 소방이 아아아아 근데 나 힐러 다 죽었어 근데 슬프게도 슬프게도 아아 이 된장 연장전 가겠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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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이야 피 그냥 죽여 때려 그냥 때려 뒤로 가서 피 1인데 못 잡았어? 걔는 잡았어 아 잡았어? 하하하 아 궁 아깝다 아 수비할 때 답답했나보다 지가 안 하지 그러면 지가 안 하지 그러면 씨 안 하는 거 답답했나봐 아 안 하겠네 응 와 미친 시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둔피가 너무 쓸데없이 무리해 굳이 안 나가는데 나가서 뒤지고 쟤는 응 그냥 그거야 뭐 한조 음파워살 같은 거야 그게 뭐야 쟤 뒤지면 저기 있다 이건 알잖아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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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겁나 웃겨 그치 별아 아우 놀랬어? 미안해 앞에 라인 아르트 있다 진짜? 아 어디? 도망간다 막 돌진하는 거 아니야? 흐하 혹시나 그럴까 봐 그랬는데 아니네 내가 피해 먹고 시켜주자 일로와 걔 아 안 죽어 안 죽어 야 저거 야 힐 밴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 흐하 피도 없는 힐 밴인데 흐하 끌려갔어 아니 그냥 내가 먼저 끌었다가 아 끌려간 거야? 흐하하하 서로 끌었어? 흐하 일단 가 일단 가 으아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하 여기 또 큰 게 여기 있었는데 죽었어 라인 죽여 라인 리퍼.. 리퍼 소리 났는데?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 맞네 리퍼 뒤에 있나 보다 아니야? 아아 뒤에 있었네 어 뒤에 있어 겐지까지 있어 나노 겐지까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끝 잘만 막으면 끝났어 끝났어 완막해야 돼 네이? 못 들어오게 막으라는 거 아니야? 뭐 드세요 뭐야 뭐 드세요 뭐야 아니 뭐 먹냐고 나도 아까 누나랑 햄버거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치킨버거 시켜먹었어 농담 아니야? 먹어 뭐 드세요라는 말을 왜 했어 밥이라며 밥이라며 어 군국기? 어 아 바보 난 밥 진짜 밥 너 혼자 너 혼자 그 생각한거야 넌 역시 돼지구나 먹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바로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애씨였잖아 그래? 어 나 밥먹고 밥먹느라 아까 카톡 못봤거든 밥먹고 바로 들어온거거든 밥먹고 바로 들어온거거든 돼지라 먹는 생각만 하죠 뭐 뭔 소리야? 아 메이로 한 명씩 막으면서 자르자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메이 벽 날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던데? 음 모 아니면 도야 거 잘하네 포탑 포탑 뒤에 포탑 여기 겐지 궁 쓸텐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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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짐 박혔다 아 진짜? 오 이겼어 어 와마 와마 깼어 라인 틀어 갔잖아 아 어떻게든 이겼네 정신병 환자 뭐야 뭔가 재수 없으니까 나가자 아니 왜 저래 상대공이 나노 밖에 없었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는 겐지 궁 다 찼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고마워 엄마 시야 좀 할수 없으면 엄마 시야 좀 할게요 엄마 시야 좀 할게요 응 으응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응? 겨울이 왜 저렇게 귀여워 겨울이 왜 저렇게 귀여워 이겔 이겔에 이겔에 긴 많이 심해 벼라 전원 거 뭐야 마우스 푸시래 너네 왜 그래 못돼가지고 우리 귀 아양에서 큰일이다 나 왜 이렇게 안나냐 이거 닦아야 되잖아 세균이라 닦아줘야돼 그 껌 초기화 시켜는 뭐야 문명 지워 문명 니꺼잖아 우리 약좀 바르자 계정삭제 그거 살면 ل 아멘 그냥 주소 치면 안 되는데? 그냥 주소로는 검색 안 되는데? 문명 지워 키보드 부셔 마우스 부셔 뭐야 얘 너네 뭐니? 저번에 놀려서 그런가 되게 빨리 갔다 오네 뭐? 나 원래 화장실 겁나 빨라 나랑 누가 막 놀렸었죠 화장실 갔을 때 몰라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적 있어? 응 에이 기억상실쯤 니 내 나이 돼봐 이 새끼야 이 인상 부어서 물 내려가는 소리라니요 왜 그래요? 어 노래라도 틀어놓고 가야겠네 찝찝하네 이거 방구 안 꼈거든? 방송할때는 안 끼거든? 혼자 있을 때만 뿡뿡 할거거든? 그때도 싸울림이었나? 같이 놀릴게? 진짜 맘에 안들어 너네 소리 안내게 낄거야 일단 안 꼈거든? 아이씨 니네 미워 너네랑 안놀아 뭐라구? 소리 안나게 꼈구나 안 꼈다고 괜히 찝찝해서 안 한다고 혼자 있을 때만 한다고 아 자주 가는게 그거 때문에구나 그거 때문이구나 아니야 그냥 심하려워 너네 왜 그래 나한테 부셔버릴거야 물 내리는 척하면서 무슨 소리 내가 왜 그러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조심해 타이밍 안맞으면 안돼 너네 왕재수다 딜러를 두명이 잡아도 시간은 똑같애 똑같애 응 똑같애 혹시나 빠를까봐 잡아봤는데 아 전혀 네버 탱이랑 힐러가 별로 없잖아 탱이랑 힐러가 별로 없잖아 지금 탱이 없어서 그럴걸? 지금 탱이 없어서 그럴걸? 지금 탱이 없어서 그럴걸? 아 코 간지러 아 코 간지러 비번 뭘로 하지? 탱이 무슨 비번? 아 나 지금 뭐 가입중이라서 탱이 없음 탱이 없음 탱이 없음 탱이 없음 또 하나 찾았어? 뭐? 미친소리야 탱이 없음 높phy sono 탱이 없음 탱이 없음 탱이다 탱이 없음 탱이 없음 탱이 없음 그런 쪽이 뭔데? 벗어? 아니 개털털한 사람 아 난 그런 거 털털해 보이지 않아 나 그 여자애들 그런 거 말할 때 되게 싸보여 하나도 안털털해 보여 보기 흉함 난 그런 여자애들 이해할 수 없어 나 뭐 여자도 보긴 보니까 아 보긴 먹었지 근데 볼 데도 없는데 요즘 어디서 봐 아 있지 그게 왜 없어 찾으면 있겄지 근데 그렇게 찾아서 보고 싶진 않아 찾아서는 안 보고 보이면 본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봐 볼 데도 없다는 걸 어떻게 하니? 이미 구글링 다 해봤구나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너네랑 안 놀아 하이투 님은 사라졌나봐 되게 조용한데? 안 놈대 너네가 나한테 먼저 상처 줬잖아 너네가 나한테 먼저 상처 줬잖아 너네 웃긴다 진짜 왜 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플까? 왜 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플까? 너보다 돼질까? 아닌데? 어 방금 잡히는 소리 났었는데 이상하다 착각한구나? 아 진짜? 맞아 피곤하다 어 진짜 잡혔어? 아 평점이 우리가 높아 이겼다 개소리 이겼다 저러고 항상 이긴 적이 없어 왜 나 오고 첫 판 이겼어 백판 넘게 똑같은 노가다를 했다고? 대박 난 못해 난 못해 정중하게 얘기해 다행히 저 로봇으로 대하는 방식이 안 된다 안낸는데 지 awakening 이는 당신 뿐이라고 슬프입니다 공격 시계다 싸우리 패폭 고진다 뭐 우리 평점이 자유경쟁 점수보다 낫대 아, 기분 나빠 아, 자유 경쟁에서는 메르시, 벤 이런 거 없애주지 그랬으면 했을 건데 아, 뭐야 괜찮은데 쳐맞았어 겐지 죽어라 아, 겐지 개피었는데 아깝다 어, 뒤에 애들 두 마리 있어요? 뒤에 애들 둘 있어, 서방아 자고 있어 알아, 너 둘리면 집에 가자 아나 잘 케어해야 돼 건빵아 아나 잘 케어해 건빵이? 아, 건빵이 건빵이래, 미안해 어차피 한글자로 똑같잖아 아니 건빵이나 서방이나 아이고 내가 실수로 깨웠어 역시 또 모이라야? 야 아니, 오른손 쓰다보니까 실수로 실수로 잘 깨워 아이고 또 깨웠다 아, 보이나 아아 곰팡 둥절이래 건빵이 디비자 흑염용 압수하는데 잡고 내 흑염용 이게 있으니까 겐지도 잡고 하는 거야 이 흑염룡이 없으면 겐지 못 잡아 어 겐지 없어졌다 어 겐지 여기 있다 2층에 깔짝거려 겐지 2층에 있어 죽어 잘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 거야? 지뢰 지뢰 언제 깔았어? 내려올 때 아 진짜? 대박 여기 라인 있어요 대박이다 너 잘하잖아 너 왜 그렇게 잘해? 무슨 일 있어? 죽어 어 워큐님이다 겐지다 아 저 새끼 너 왜 죽었냐? 어 애들 다 뒤에 있네? 나 지금 함을 밀고 있는데 로드오그 뒤에 있어 나 함을 밀렀 뭐 뒤에는 알아서 하겠지 함을 밀자 아 아빠 나 피지미야 피지미야 안돼 살려주세요 으잉 나의 흑염룡 내 흑염룡으로 8명이나 해치웠어 내 흑염룡으로 8명이나 해치웠어 내 흑염룡으로 8명이나 해치웠어 우리 아나 피가 없어 널 회복시키고 있어 널 회복시키고 있어 널 회복시키고 있어 널 회복시키고 있어 흑염룡 길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된다 내 흑염룡으로 8명이나 해치웠어 2층에 로드오그 있어요? 어 재원 아 재원군 또 깨웠어 미안해요 안나씨 으흑 깜짝 놀랬네 나 맨날 깨와 이거 모이라마 하면 맨날 깨와 쟤네 싸워? 나 브론즈야 그러네 브론즈네 우리팀에 브론즈 있어 어 서방이 골드야 반짝거려 그 금 놔주라 계속 골드라는데 그 금 놔주라 어 너 브론즈 보내줄까? 못할걸 아니야 누나랑 몇 시.. 한 3시간만 하잖아 근데 너 브론즈야 어? 내가 해봐서 알아 이번 판도 우리가 이겼어 아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뛰어 조심해 너 다리 아프잖아 한쪽 다리 잘..잘 뛰어 잘 뛰어 다들 2층에 있는데 쟤 다리 짧아가지고 못 올라오죠 아 안돼 안돼 맞잖아 솔직히 얘기해 아니 개기 개긴다고? 아이고 아이고 포탑 있다 아 아나 좀 하시는데? 포탑 어디있어? 포탑 어디있어? 포탑 어디있어? 부섰어 오 겐지 오 굿굿굿 우리 브론즈가 죽임 아니네? 너가 죽였네? 쟤가 죽였거든요 난 또 나한테 구질하는 줄 알았네 아니 아나.. 안아랜다 쟤가 때리는거 봤구나 같이 때리는거 같이 때려가지고 어 포탑 또 설치됐어 하물 옆에 아아 그만 때려 아아 용광로 아씨 망치 야 포탑 겐지는 껌이지 어? 오 궁 있는데 오 궁 있는데? 궁 숨어서 해 숨어서 괜히 애들이 너 죽인다 근처 왔어 애들? 응 응 왔어 오 발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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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힐벤들 힐벤들 못먹어 힐벤들 포탑 없다 아씨 뭐야 모이라 개피였는데 내가 다 죽일거야 내가 다 죽일거야 내가 다 죽일거야 내가 다 죽일거야 적 포탑 최거 어 그랬나? 포탑 마무리 아무도 안했어?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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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딱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에 뭐가 걸리는거야 봤더니 하물이 뒤에 있어 오오 나 이런거 잘 못피해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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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셔요 나 포.. 내 힘으로는 포탑이 잘 안 부서져 여기 누구 있지 않았어? 여기 누구 있지 않았어? 진짜 됐네 오오오오오 석방이는 왜 이렇게 잘해? 너.. 정크 좀 한다? 다구리에 장사 없지 다구리에 장사 없어 야이쇼 6대1에 장사 없지 윤광로 왜 저기서 썼대 여기 와서 쓰지 그럼 우리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겼다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나 엄청 잘했나봐 아 파괴본능이래 나보고 아 파괴본능이래 나보고 로드오그 잘했나봐 뭐했대? 애들 떨어졌네 대박 두 명이 떨어졌어 아 케이드하고 계시네 슬쩍 긴 말해볼까? 똑똑? 계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같이 안해요? 아 아 20% 상승이야? 아 그래서 슝슝 날아가는구나 이제 라인도 우주로 보는게 갈쌉가능이래 라인을 우주로 보는게 아 너무 웃겨 원큐님 올거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하면 너무 재밌어요 원큐님 올거같은데? 자유경쟁하고 계시나? 아 케이드에 있다는건 자유경쟁하고 있다는거겠지? 기다릴까용? 똥삼이 피해가 넘었게돼 아 디아 저렇게 푹 빠져서 하더라 사람들 재밌지 나는 졸려가지고 수면 돼 나 그거하면 꿀잠잘걸? 원큐님 드립보는게 너무 재밌어 드립 잘쳐 누나 이거 로션있잖아 응 이거를 씻고나서만 발라 아니면 수시로 발라? 나는 씻고나서 바르긴하는데 원래는 수시로 바르는게 좋을걸? 건조하면 나는 귀찮아서 나도 잘 안바르는데 너무 건조하면은 한번 더 발라 중간에 근데 지금 계절이 좀 많이 건조한 계절이라 자주 바르는게 좋지 지금 두번 발랐다 잘했네 마유? 마유... 마유크림? 좋은거 쓰네 이거 싸던데? 두개에 만원이야? 마유크림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 세일해서 세일해서 나는 사만원짜리 쓰는데 나는 사만원짜리 쓰는데 나는 사만원짜리 쓰는데 개비싸 헬로 어 브런지 가죽 고고씨 내 돈주고 산건 아니고 옛날에 내가 마유크림으로 비누 만들려고 마유로 비누 만들려고 사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15만원인가 1키로에 너무 비싼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1리터에 만원 주고 샀지 중국거 개쌈 큰일라 왜 왜 큰일라요 마유가 원래 비싸 엄청 비싸 왜 얘네가 안 끈적거린다고 해서 어 마유 안 끈적거려 나한테는 딱히 넌 남자잖아 남자는 거의 다 지성피부란 말이야 어 그래서 좀 산뜻한거 써야돼 크림 말고 로션을 써 이게 로션인데? 마유 로션이라고? 마유 은율 마유 남자 올인원 그러면 이것저것 섞인거네 그러니까 싸지 마유 한 1% 들어갈게 있네 나는 마유 100%짜린데 화장품이라는데? 화장품이라는데? 당연히 화장품이지 멍청아 나 12시까지 할거 같은데 나 내일 아침에 영어학원 가야돼 천하 천하 데뷔 장고요 열차 근데 영어는 왜? 응? 영어는 왜 영어 영어 뭐, 왜 뭐 아니 왜 갑자기 내놓는거야 어 3년 전부터 영어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어 어 어제 갔다 왔어 그 영어 선생님이 자기 시간 빼가지고 보강해주는 거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되게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야 나 그런 선생님 처음 봤잖아 원래 학원 강사들은 좀 별로거든 영어 선생님 있어? 남잔데? 아 아니 조금 잤어 한 3시간 자고 갔다 왔어 내가 유일하게 지금 남자를 보는 게 영어 선생님밖에 없어 주로 현실 남자 현실 남자 눈을 잡아 누나 울지마 울지마 그래서 그런가 되게 설레 남자를 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좋아 영어 학원 가는 거 거기 영어 학원에도 다 여자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영어 배우러 여자들 밖에 안 와? 영어 공부 왜 남자들이 안 하냐고 그것도 주말에 배우는데 왜 좋은 거죠? 영어 학원 위치를 까발려줘 영어 학원? 영어 학원 정발산 역에 있어 일산 정발산 역 일산 정발산 역 1번 출구 영어 학원 이럴 이럴 넷 네 이럴 다시 되게 웃겨 그거 꼭 여중 다닐 때의 느낌이야 좋네 좋긴 개쁠이 좋아 맨날 일할 때도 여자밖에 없고 여자 만날 때가 아주 그냥 없어요 뭐 그냥 슈퍼에서 볼까 말까 할 정도라고 심지어 오늘도 하루종일 여자 한번도 못 봤어 내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 직원도 다 여자잖아 오늘도 여자들이랑만 얘기하다 왔다고 아 부럽다 아 맞아 남자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남자가 없지 주위에 정모를 해 무슨 정모 여기 방송 정모를 해 몇 명 된다고 정모를 해 부산에서 한번 해? 지금 한 다섯 명 모여있네 다 오라 그래 아 네 명 오라 그래 난 안 갈 거야 아니야 나 밖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데 그리고 별이 맨날 산책하러 나가잖아 어 그리고 여행도 잘 다니고 근데 근데 왜 안 보이지 내 눈에? 커플밖에 안 보여 뭔 놈의 커플이 그리 많아? 참나 콱텔 아니 될 사람은 된다고 산책하다가도 여자가 꼬이는 남자들은 여자가 꼬인대 무슨 판타지 같은 소리야 아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옛날에 들었다고 어 여자들이 말 걸어주니까 어 얘 만져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만지잖아 그럼 내 머리 갖다 줘야지 네 만져보세요 우엑 아 아 그런가? 아 다들 어디서 연애했어? 불순하대 불순하대 어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키웠어요 어떤 남자가 그랬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연애소설 아니 나 연애소설 안 읽었어 나는 현실에서 만난 아 처음 만난 사람은 첫사랑밖에 없는데 어? 뭐라고? 뭘 한 사람?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은 처음부터 현실에서 만났었어 첫사랑은 왜 현실에서 만나지? 그럼 어디서 만나? 아니 인터넷 말고 뭔 소리지? 인터넷에서 만나서 친해진 거 말고 그럼 당연히 현실에서 만나지 멍청아 그 뒤로는 다 인터넷에서 만나서 사귀었는데? 특이하다 난 다 현실에서 만났는데 어플 쓰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스피치 학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 자기가 어플에서 여자를 만났대 그래서 나도 어플을 깔았어 나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돼 안 돼 그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 아 남들만 잘 되나봐 아 아 플레 맞아 플레즈 워크님 아니 노노 딜러 있어서 항상 우리 10분 넘게 기다렸잖아요 딜러 있어서 그래 딜러 있어서 누나 많이 굶었구만 굶었대 아니 나도 연애 해본 게 거의 없어가지고 불쌍해 30대에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나도 그러네 너는 30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그를 계속 이럴 거 같아서 오늘 워크님 많이 오네 나 때문에 싸울이도 울어 나도 울지마 난 괜찮으니까 난 웃고 있잖아 맞아 저쪽은 커플이잖아 채 하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사회생활 잘하네 어 역시 직장인이야 심지어 이 방에서 커플은 워큐님밖에 없다고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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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찮아 힘들고 했 ㅋㅋ 아 너무 웃겨 뭐가 귀찮아? 상상만 해도 귀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끝나겠죠? 문명에 있는 핵 가지고 와서 쏴버리래 ㅋㅋ 근데 핵 쏜다고 애들이 중간 거 같지가 않던데 땅만 파괴되는 느낌이었어 아 바다 건너? 아 일본 심해요? 지금 일본도 많이 심해? 여자친구분이 일본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다는 것만 알아 여자친구가? 응 너를 뭘 믿고 여자친구의 친구를 친.. 친하마에 뭔데? ㅋㅋㅋㅋ 아.. 원큐님 여자친구도 동갑이겠네 그럼? 동갑이려나? 원큐님이 몇 살인데? 어 스물 몇인데? 까먹었어 아이 탐수 나이 차이 얼마 안나네 애 까먹었어 친구 소개받아도 되겠다 네 살 차이 뭐 친구지 어? 네 살 연아 아니야? 네 살 연아? 어? 그럼 안되는데? 오 딱 좋은 나이네 오 딱 좋은 나이네 ㅎㅎㅎㅎ 어휴 매콤 손산당 어? 어? 어디? 아하핳 아하핳 점수 때가 너무 특이하대 점수 몇 대였는데? 못.. 못봤어 괜찮네 원큐님이야 내꺼랑 모양만 조금 다르지 색은 똑같잖아 ㅎㅎㅎㅎ 실본주 할거야 나 친추할 줄 모르는데 친추할 줄 몰라 친추할 줄 몰라 진짜로 새끼리 정신 어? 누구가 이쁘대? 누구? 자막 저 서방이 간 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요 ㅋㅋㅋㅋㅋㅋ 틴보 갔을 것 같은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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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거 뭐라 그러지? 아 디코 디코 아 씨 남자잖아 남자잖아 진짜 틴보 갔어 쟤 진짜 틴보 갔어 쟤 너무 웃겨 아이 씨 남자 너 뭐하냐 아! 트롤이네 딜러 다 죽음 뒤에 겐지 있음 아씨 둘다 남자잖아 그지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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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사님 너무 나가셨네 오유유 오 죽였네 하하 라인 죽여 라인 피일 아 죽였어 잘했어 요 안에서 나온다 왜 이쪽에서 나오지? 아직 A 안먹었는데 아 그냥 숨어있던거야? 어 아 아 원킴이 또 맞창 뜨러 간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긴 또 왔다 뒤에 뒤에 겐지 온다 아아 아 망했으 어 나 죽어 와우 쟤 너무 시끄러워 다시 돌아왔어 저봐 저 여자라고 저 잽스에 또 간거봐 둘 다 남자야 아 아 나 지금 어디야 어? 되게 멀다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나? 가물가물하네 아니 나 친추 어디서 하는지 몰라 나 그래서 지금 친추되어 있는 사람 거의 없는데 디코는 할 줄 몰라가지고 잡았지롱 아야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어 깜짝이야 우리 겐지구나 깜짝 놀랐다 남의 겐지인줄 뭐야 점피 소리 들려왔는데 어디 있어 들리는데 아 옆에 있구나 어 어 어 어 어 궁 다 쓴다 애들 쳐야지 그래도 아나 죽였어 아 그래? 개 잘했다 너무 잘해 무슨 우리 아나도 죽었는데 우리 아나나 신경 써 어 남의 하나 신경 쓰지 말고 겐지 잡자 겐지 잡자 어 뭐야 뭐야 점피 점피한테 죽었어 아 나 벽에 붙어있었구나 왜 한방에 죽었나 했어 궁 쓰자마자 죽었네 이래서 모이라 싫다니까 뭐야 나 나가자마자 뭐해요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원큐님 힘들다 그냥 빨리 때려 빨리 때려 궁 줬잖아 이런 엄마야 어 좋다 좋아 왜 뭐 했는데 너도 못 봤어 아 나 뒤로 가다가 떨어져 죽었네 아씨 이러면 창피한 일이 다 있나 둠피였다 2층에 둠피 있어 아 디바 깨었구나 아 용건 깔기 상했대 찔린다 나도 나도 자주 그래서 너무 찔려 헐 죽었어 다 죽었어 아 궁 있는데 아깝다 디바 도망쳤네 마글라라 들어가나 아 못들었어 아이고 나도 공 지로 찬 다 싶다 너 아이디 좀 바꿔 기분 나빠 저거 디코 친추 할 수 있니 나 할 줄 몰라 난 더 모르지 우리가 늙어서 잘 몰라 잘 몰라요 쟤도 모른대 나 이거 나 이거 누나 땜에 안 건데 아니 저 친구는 중학생 같던데 왜 저 친구도 모르냐 아 그래? 아니 여기 그냥 게임 와가지고 방송에 디코 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왜 안 하지? 디코 번호? 디코 번호 어떻게 몰라 나도 번호 입력하면 못 안 되던데 입력하면 못 안 되던데 디.. 디코에 입력해야 되나? 몰라 나도 근데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구 나는 못해 우리가 좀 심하긴 하다 뭐가? 모르는 거 나도 그 예전에 응 한번 초대해줬잖아 그거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 아휴 진짜 왜 다 따로 노냐 뭐야 어 누구 발 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소리 나? 발똥댐 발똥댐 아 그럼 바로 누르는 거구나 아니 와 그거 두피 들어와 있어 두피 들어와 있어 이거 지뢰는 그냥 감으로 터트리는 거고 아 일단 가야지 궁을 주지 둠피 야 어디 갔어 둠피 탔어 둠피 탔어 둠피 탔어 위에 위에 겐지 내려온다 둠피 일어났어 둠피 수면 일어났어 아 죽었네 나 바로 죽었어 아 힐러 다 죽음 둠피 죽여야돼 무조건 지금 다 죽었어 방벽 안 들고 있었어? 아 둠피를 못 죽였네 와 야 야 어떻게 세 명이 더 둠피 하나 못 죽이냐 야 야 어떻게 세 명이 더 둠피 하나 못 죽이냐 심각하다 심각해 진짜 어느 용이야? 누구네 용이야? 우리 용 우리 용 아 된장 저녁 대신 기타 아 궁 온다 쟤 죽여 쟤 죽여 야이씨 저거 그거 하고 있는데 던지면 어떡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던졌어 방벽 다 깨지잖아 지금 팀킬하고 있어 원래 겐지 개피였는데 죽일라 그랬더니 계속 얘가 얘 뭐해 디바 뭐해 디바 왜 가만히 있지 아이씨 빡세다 7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왜 얘기해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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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밟혔다 멍큐님이 잡았죠 너도 막타 쳤네 쳤자 겐지 쳤자 우리 디바 하는 게 없네 조심조심 조심조심 겐지 온다 2층이 아나있음 와 두피 주의 진짜 힘들구나 혹시 재운 거 아니죠 와 딜 구슬이 때렸어 아 누나가 죽혔네 아 그래? 아 막타 내가 쳤나봐 왜 아무도 화물이 없어요? 아 굉장히 피 1인데 화물이 아무도 없어 우리 디버는 되게 좀 답답하게 한다 저쪽 디버 반만 닮았으면 조심해 뒤에 겐지 있어 화물 붙어야 되는데 화물 붙어야 되는데 밀기 힘드네 아 첫 패배다 후후 브론즈 가야지 안 돼 안 돼 어 내가 아까 들어 봤을 때 굉장히 뒤엎었던데 근데 너무 못하네 실맹이야 너무 실망스러워 화장실 좀 갔다 해 심하려 흐흐흟 여기에 흐흑 진 sp 흫 자뫄 ad 왜 안 하지? 이 사람 왜 안하지? 골드로 내리자 일단 그게 시작이지 지금 디코 들어오고 있나? 디코 들어올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클릭하면 되는데 왜 못 들어오지? 저기요 오케이 우리 장실 타임하자 공주마마 공주마마 여리 공주마마 공주마마 이리 오지 엄마 화장실 갈래요? 엄마가 벼리랑 같이 누워 엄마가 벼리랑 같이 누워 저렇게 좋아요 헉 감사합니다. 나 소금 어디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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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네? 오셨나? 들어온 거 아니야? 왜 나갔대? 디코는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없어 디코 없잖아 그래? 응 어디 갔쯤 별이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 별이 봤어요? 카토님? 별이 아까 있었는데 다들 왔어? 멍큐님 아직 안왔지? 저 얘기했는데도 아무 말 없는거 보면 멍큐님 아직 없는거지? 응 아 아니 계셨네 으으으음 애리애이 들어와 여리와 왜 이리와 δεν 언제 아니 이제 지하철로 출근 안해 출근하면 못있던데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배가 아파 진짜? 희한하다 거기 화장실 있어? 그 공기를 마시기만 하면 배가 아파 어? 카톡이 없나봐 별이가 인사해주는데 별이 이렇게 손 인사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네 별이 이렇게 귀엽게 손 인사하는데 졸귀 안녕하세요 아우 별이 귀여워 별이 물개 같긴 해 물개라는 말 되게 자주 들어 심지어 수영할땐 더 물개같아 귀염쩌는데 별이 귀여운 것 누구 들어오는 소리 들리는데 어 왔다 왔다 한 시간 만에 들어오셨네 드디어 왔네 아 나 너무 기계치야 소리 너무 크다 어? 어?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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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하반기에 한대잖아 응 예반대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니야? 왜 당연히야? 왜 그렇게 생각해? 1년에 한번 하는거 아니었어? 별이 차 별이 차 별이 차 하토님이 별이의 귀여운 모습을 못 보고 그냥 갔나봐 흐흐흐흐ㅅ 아예 비고 가기 싫은데 소리 아직도 커요? 아니아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어? 여비님이 접속했네? 여비님? 응. 겁나 잘하는 사람 있어. 왜 누나 방송에 여성 시청자가 없을까? 어, 그러네. 누가 나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네. 뿐이 있잖아, 뿐이. 아, 그렇네. 자주 안 오지만. 그를, 그를, 그를. 다들 형님이라고 부르잖아, 나한테. 다들 형님이라고 하던데? 또 배고프다 여성 시청자 네가 납치해봐 정상적으로 행동해봐 목소리 좀 여기 목소리 좋은 분 없나요? 목소리 좋으면 또 혹시 알아 여성 시청자가 어? 여기 정착할지? 목소리 좋아 너 똑같아 아니야 잘생겨야지 잘.. 잘생긴.. 잘생길 수가 없지 잘생긴 거 어떻게 봐? 무슨 수로 봐? 목소리는 아무 의미 없어 아니거든 네가 뭘 몰라서 그런 거거든 나처럼 잘생기고 좀 자상한 다음에 좀 귀엽고 쟤 내보내자 서방이 어차피 1도 넣으면 안 되는데 내보낼까요? 왜요? 아 원큐 님 그 브론즈로 보내는 데는 아주 공이 크지 내비둬야겠다 그럼 협회장이지 브론즈 협회장 어쩔 수 없다 원큐 님이 내려가고 싶어하니 서방이를 가만 내비둬야지 어쩔 수가 없네 아.. 못하는 애 한 명은 있어야지 아 아쉽네 정말 아쉽네 헐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점수 많이 내려갔구나 아 그래서 점수 많이 내려갔구나 아 아 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런 얘기 할 줄 알았다 개못해 이거 얘기하려고 아니 힐러 하는데 무슨 핵이야 애인 필요 없는 힐러만 하는데 아 수면초 핵도 있어요? 대박이다 그러면 수면총 쓰면 다 맞아? 그렇겠지? 아 신기하다 오 참 별의별게 다 있구만 얼마나 못하면 핵을 쓰는 거야? 손가락이 얼마나 삐꾸면 핵을 쓰냐? 뭐 총 쏘는 게임은 다 있다고 봐야지 뭐 아 그래? 응 그 레델이 응 심지어 아 그래? 신기하다 뭐 이런 이렇게 막 진짜 대놓고 싸우는 게임도 아닌데 있어 많아 많아 안타깝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간지다 핵 한 번 써보고 싶대 하긴 힘들긴 하지 그냥 하려면 힘들긴 해 여비님 접속해서 말 없는 거 보니까 친구가 접속했나보다 호신품? 만약에 요즘 들고 다녀야 한대 아 그런 거구나 호신용품 같은 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자꾸 쓰는 거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쓴다 너도? 나두이야 나두 다 쓰는구나 다 아주 그냥 핵이 엄청 싸긴 하다더라 구하기도 뭐 어렵지 않다던데 뭐 디코방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바로 꺼내는 건가? 아 진짜 대박이다 겁나 웃긴데? 서로 핵 쓰면 진짜 잘하는 애가 이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핵 쓰면? 아 비슷한 애쓰기 결국 본인의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걸맞네 아 대박이다 고렙조는 다 저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밑에서 놀아야 된다니까 골드, 실버, 브론즈가 딱이야 딱이야 제일 신나게 게임하는 곳이야 맞아 맞아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볼게 난 절대 올라가지 않겠어 올라가기는 쉽지 근데 핵 만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래서 다들 부케 키우는 거야? 그래서 골드, 실버, 브론즈 좀 없는 거지 물음표 뭐죠? 물음표 뭐죠? 아 뭐 올라갈라며 나머 난 너가 풀레를 닫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풀레 뭐 그거 참 반나절이만 가능하지 자유경장에선 왜 브론즈였어? 자유경장에선 브론즈 갔다 왔잖아 집이 그리워서 원표님 자유경장에선 뭐 나왔어요? 다이아 나왔구나 절대 같이 할 수 없겠는데 절대 같이 못해 자유경장만 되면 했지 자유경쟁 나 브론즈거든 나 1400점인가? 1300점인가 대박 랭컬해 같이 놀지 말자 응? 뭔데 뭔데? 저거 뭔데 아 딜러 아 딜러 아 딜러 아 딜러였어? 원표님 영어 잘하네 역시 배운 사람 나는 왜 영어학원 다니는데 입질 못하니 선생님 보러 가잖아 아니야 거기 설레를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국민학교 때 영어 안 배웠어요 영어는 무슨 영어야 영어는 무슨 영어야 1도 없어 영어 나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어 아 검정고무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산 거라서 영어 영어 안 했지 나이스 나이스 라인필 어 라인 못 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애들이 너무 무리한다 힐 벤인데 힐 벤인데 힐 벤 힐 나 살려줘 조심해 조심해 숨으면 힐 못해줘 차라리 뒤로 가 아이고 또 힐 벤이다 피 20이야 피 20이야 쳐야 돼 아이고 이 힐 벤의 무서움 조심해 무리하지마 힐러 하나밖에 없어 아 애들 힐 벤인데 겁나 무리하네 아 내가 깨웠다 죽이면 돼 어 죽였어 아 죽였어? 그래 깨워도 죽일 수만 있다면야 아이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쳐 쳐 쳐 쳐 쳐 아나님 살리려고 불쌍했대 힐 벤인데 자꾸 힐 달래 바보 그거 누를 시간에 그냥 얌전히 해라 얌전히 해 다들 알고 있어 와 큰일 날뻔했다 나 딜굿을 날렸는데 와 재우는 순간 저 위로 올렸어 애들 다 죽었어? 아 망할 내가 이거 왜 했지? 이거 왜 했을까 궁을 뻘궁이 뭐지? 원큐 님이 자꾸 나한테 뽕 줘 나 숨어 있어야겠어 막 수전증 온단 말이야 한 번은 살리려고 쓴 거 같은데 원큐 님 쟤 믿지마요 쟤 그렇게 잘하는 애 아니야 개모탐 원큐 님 쟤 되게 못해요 인성보소 똥이야 똥 똥이라니 그 뽕은 똥이 되는 거예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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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렇게 앞에도 알짱대다가 죽지 여기 여기 돌아온다 돌아온다 너 그거 다 깔아놨어? 코타? 쟤들이 열심히 부숴 여기다 깔아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들어오다 죽일 죽게 와 나 죽을 뻔했다 원큐 님 살려 아 나 걸렸다 아우 저승 갔어요 힐러 원큐님밖에 없다 조심해 아 원큐님 짤렸어 너만 남았다 아우 죽었다 포탑 저기 위에 깔았어? 너무 잘 부서 아 그래? 저기에다 깔아도? 깡 깡 들어오면서 다 부서 그냥 애들이 아 다 안오구나 이제 딴거 해 딴거 트레인 한 명 떨어졌어요 힐 필요 없다 베리 꿈꾼다 아 왜 자꾸 일로 가서 계속 떨어져 죽냐고 소리..소리봐 하하하하 아이고 이씨 아아 아 나 죽는다 제발 들어 와라 좀 와 원큐님이 이걸 살리네 나 원래 죽어야 되는데 왜? 아 아쉽다 어? 아이고 죽었다 야 이걸 지냐? 왜 애들이 안 들어오고 저기서 겁나 싸우고 답답이들 그래 이거 원큐님 브론즈 가는 프로젝트였지 참 하하하하 아직 버티고 있어 힐 밴이라서..아 나 잠들었어 가자마자 별이 꿈꾸는 소리 들려? 응 ㅋㅋㅋㅋ כשיו 원큐님 힘들게 하지마요 그냥 적당히 버려 왜그래 올라갈거 아니잖아 힘들게 하지말란 말이야 어 힘들게 하지마 왜 사서 고생을 해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버려 그냥 버려버려 쟤는 벌써 피가 없어 시작하자마자 고릴라 피 없어요 와 자리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번판은 그냥 놓으세요 자리아가 너무 세요 왕키님 죽는다 자리아 폭.. 진짜 잘해 자리아 어떻게 막고 있는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왕키님도 없는데 어떻게 막았지? 왕키님이 열심히 딜한다 힐해주러 가야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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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뭔데? 겐지 뭔데? 지루해주세요? 원숭이 귀여워 지루해주세요 뭐야 왜 나만켰어? 아이고 죽었다 이걸 죽네 원숭이가 어쩔 줄 몰라왔냐 왜 원숭이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뺏겼다 오 원큐니 저기서 끝까지 버틴다 닌자야 잘한다 잘한다 아유 씨 고통매트릭스 중전 중 도전중 그것은 도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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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수건 자유 자유 흠 자유 자유 나이스 여기네 여기네 어디있어? 여기네 어디서 저렇게 저 패고 계시지? 넌 다 죽이네? 라니 빠이빠이 분피 좀 죽여봐 야 너 힐베 힐베 태워 내 뒤로 튀면 어떡해 저거 쓰레기 아니야 저거? 무슨 소리야? 죽었잖아 어 궁 찼네 죽었냐? 튀어온거봐 그냥 궁 쓰고 애들 다 죽이지 뭐하냐 어떻게 저걸 다 죽여 아 몰래 숨어서 접해면 되잖아 말도 안되는거야 애들 잘 그렇게 하던데? 그건 애들이고 나잖아 나잖아 아이씨 그걸로 들어가면 안돼 그걸로 들어가 밥 있는거 뻔히 아는데 그걸 들어간 너가 바보지 팀원들이 날 버렸네 쟤 왜 혼자 화났냐 누구 민스터 와 나 왜 죽어 나 도망갔는데 뒤에 둠피 뒤에 둠피 너 뒤에 둠피 너 뒤에 둠피 쟤 둠피 먼저 죽여라 궁은 또 언제 썼는데 한 명밖에 못 죽였어? 쟤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죽은 거야 다섯 명 있었으면 다 죽었어 내 의지에 굴복하라 불타는 것 봐 덥다 더 아이고 더워 아 담배 좀 작작 펴 몇 개를 펴는 거야 딸깍딸깍 딸깍딸깍 아니지? 거짓말 하지마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꼴초야 연달아 왜 이렇게 피는 거야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너도 이제 30대면 맨날 시멘트 가루 아 그래 빨아먹는데 뭐 그래 그냥 맘대로 하고 살아 이게 덜 해로워 아니 애들이 왜 다 피가 없어? 다 죽음 다 죽음 다 죽음 야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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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태워 그냥 태워 오 이제 쿨 돌았다 오 살았다 응 응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 애들 다 죽었어 아이고 아프 오 잘한다 서방 이쪽으로 와 힐러 쪽으로 와 힐러 쪽으로 어? 오 키림 죽었다 야 뒤로 가서 때려야지 뒤로 가서 서방아 너는 대놓고 때리는 리퍼가 어딨어 나 비겁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네가 킬이 없지 뭔 소리예요? 딜금이에요 웃기네 당연히 딜러인데 딜금이어야 해 주시 딜금입니다 근데 킬금을 얘기 안 하냐? 임묵이여 처치금이야 됐어 임묵이여 시간도 금이고 아니 아니 어느 리퍼가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있지? 어 이때 죽여야 되는데 야 라인이 다 하네 역시 아이디 아이디답다 질러 응 라인 온다 아 이거 왜 힐팩이 안 먹어지지? 이거 바로 앞에 있었는데 리퍼 궁슬라나 보다 아닌가? 내려가는데 아이고 라인 개피 아이씨 아이씨 내껀데 바로 뺏어먹네 하이 허니님 왔네 뭔지도 몰랐어 뭐야 아 도와주려다가 내가 죽었네 아 아 괜히 갔다 원균님 힐 주지마 원균님 힐 주지마 아하 2층 가는 중 2층에 리퍼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앞에 애들이 나와있어 알았어요 공 안 썼을걸? 누구? 자꾸 저기 올라가는거 같은데 궁이 있어서 아 그런가? 조심해 조심해 아 죽었다 그러네 리퍼가 저기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 아까서부터 호시탐탐 노리더라고 원큐님이 리퍼 잘랐어 아까도 원큐님이 계속 맞고 있었어 아 진짜? 응 아 우리보다 낫다 아씨 누구 있나? 칠구에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우리 라인이 아니 오 내 점수 계속 내려가는데 어 멍큐님 아직 아직 덜 내려갔나? 골도 안됐나? 왜? 왜왜? 아 라인이 계속 구살이 줬어 아 그랬어? 저런거 볼 시간도 없어 정신없어 아 휴가 하루가 지났다 안돼 어 아 필음 아 아 아 아 별이 꿈 다 꿨나보다 조용한 거 보면 누나 응? 아줌마 아줌마 다발 Jaraby 저이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민가? 아... 왜 한숨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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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더운데? 완전 여름이야. 진짜 전판에 내가 한 게 없었다. 근데 진짜... 선풍기... 선풍기 방에 따뜻한데? 흐흐흫... 멍청이... 그래? 나도 오늘 에어컨 틀고 다녔어. 차에 있으면 너무 뜨거워. 아... 벌써 틀기엔 좀... 나중에 어떡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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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덥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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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몽쉘 딸기맛 맛있나? 안먹어서 몰라 되게 작아진거 같애 뭐가? 봉쉘 아 그거? 엄청 작아졌지 오이에스도 작아졌는데 우리 어릴때는 빅파이를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슈퍼에 가면 빅파이 한개씩 팔았거든 너네때도 그랬니? 아 맛없어 쟤 못들었나보다 드러운데? 흐흐흐흫 흐흐흫 헉 빅파이 말고 어 저 뭐냐 옛날 과자 중에 뭐? 틴틴? 얇은거? 아아 아 그거 맛있지 그거 아직도 있잖아 그래? 응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딱 안 보이더라고 그거하고 응응 밑즈 좋아했었어 밑즈 응? 밑즈 아 그 조그만거? 밑즈 딱 그거 입에 그 너무 달라붙어 흐흫 삿도밥도 맛있었고 응 아이 귀여워 뭐 맛있었지 아 맞다 그거 먹고 싶다 또? 또라니 지금 뭐 먹고 있는데 또 뭐 먹고 싶대 다 먹었어요 하나 먹었다 하나 나 그 콤프로스트처럼 조립홍 말아먹으면 개 맛있거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난 응 군대 있을 때 헐 나 애기 때부터 그거 먹었는데 나 나는 어릴 때는 그냥 그 뭐냐 그 뭐냐 조립홍 안에 수저 있었잖아 그걸로 파먹었었지 우리 땐 없었는데 우리 땐 없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종이수저 기억 안 나? 아아 어 종이수저 모르지 옛날에는 진짜 없었을 수도 있어 완전 옛날에는 없었지 당연히 그치 중간에 추가한거지 그래서 누나가 기억이 안 났구나 욕하고 싶지 막 아니 전혀 뭔일이야 블록 쓰고 있지 아아 정신없어 조립홍 시켰다 아 진짜? 어 더워 아 더 더운데 몇 월까지도 없지? 몇 월까지도 없지? 몇 월까지도 없지? 9월 아 뭐다 하하 하하 어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제주도에 왜 가? 제주도로 엄청 간대. 이번 휴가 때. 아. 뭐 가까우니까. 갈 수 있지. 제주도 안 가봤어? 제주도 비행기 티켓은 싸잖아.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돼? 어. 난 혼자 여행 되게 잘하는데. 누나가 대단한 거야. 나 혼자 여기저기 다 녹이고 다니지. 제주도 그거 먹고 싶은데. 오분자기. 뭐라고? 오분자기. 그럼 또 뭐야? 오분자기. 작은 작은 전복. 해장국? 처음 들어봐. 근데 거기도 너무 물가가 비싸던데. 음식이 막 몇 만원씩 해. 다 바가지라도 막 뭐. 성게 미역국도 맛있다던데. 난 모르겠던데. 아 먹어봤어? 응. 그냥 미역국이지 뭐. 아 뭐 별로 그렇게 막. 우와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야. 야 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어어 그 정도지. 히트 스캡? 리퍼 같은 애. 에? 센 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허허허허. 너도. 찌끔찌끔 찌끔찌끔 때리는 애잖아. 나? 어 찌끔찌끔. 아 무슨 소리세요. 폭 딜러죠. 겁나 잘 맞춰야 폭 딜러지. 지통만큼 때리면 시. 쏘고 쏘고 맞아주길 기도해야지. 힐변인데 뭔 치료를 부탁해. 얘 뭐야? 겐지 뭐야? 겐지 뭐야? 겐지 뭐야? 겐지 뭐야? 와 원큐님이 힐뱅 안 던졌으면 난 죽었다. 쟤는 계속 힐뱅 걸려놓고 치료를 부탁한대. 아유 라인 죽었다. 우리 라인. 불법이야 불법. 늙혀. 나이스 나누은 검으로 바로 밀려 범준이 열심히 하네 가자 범준아 쟤는 뭐 깔아놨는데 아무도 그거 안 밟지 무슨 소리야 다 봤어 아무도 안 밟는 거 안 갈라는데? 맞는데? 봤는데? 이상한거 보고있지 말라고 아이고 이쪽 모이라 랑 두비 있는데 왼쪽에? 지금 그게 중요해 다 죽어가는구나 누나 옆에있어 누나 옆에 아 그래? 가썕 내려갔어 다음 턴에 뽑는거야 오우 오우 나잇 어디있어? 점프해서 죽여야돼 점프해서 어 잠깐만 영검 영검 어어 오 안돼? 나 밑으로 떨어짐 담센 가자 담센 안돼 안돼 어어? 어? 용이 내가 된다 아 모이라필 모이라필 어딨지? 나이스 이럴수가 원큐니 다시 점수 회복하겠네 아 나 골드 언제가냐 100점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100점 정크 유저세요? 저요? 네 그런거 없어 그냥 다 못함 다잘 다잘 그래 파티창의 얘기 전원처치 할 수 있어요 지금 전원처치 뭐 덫하나로도 가능하지 솔비로 지금 전원처치 해주세요 솔비요? 아니 조그만 캐릭터는 안해요 니가 조그맣어? 그럼 밖으로 해주세요 밖으로 저 로봇을 싫어해요 웃겨 죽음 그럼 솔저로 해주세요 소울저 게이잖아 야 뭐래 미친 소울저 게이야 누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아니 그 뭐냐 설정이 그렇다니까? 아 그래 아니 근데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장황하는거 봐 아니 아니 니 말을 다 한 번에 이해하긴 했거든 왜 근데 그냥 늦기 싫어서 그래 그냥 니가 말하면 좀 그래 나 개이 아니야 누가 뭐래 다 피 없어 다 피 없어 애들 다 맞아주는거 봐 겐지 피 1인데 아깝다 겐지 피 1인데 아깝다 라인도 진짜? 아 아 아야 아야 오지마 겐지 안녕 애들 없어 애들 없어요 애들 없어요 오케이 아나랑 연결해야 되겠네 야 정크님 천천히 천천히 어 우리 아나 썰린다 어 아니네 뭐 이래 안 돼 아아 아나 조심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나 조심해 안 돼 안 돼 아나 아아 아나 조심해 안 돼 안 돼 겐지 배 아나 줄래야 나 말고 다 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슬래야 줄래요? 와 씨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오오 장난 아닌데? 아이고 죽네 아 2명 남았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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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1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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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죽었네 아 다 잡아줬는데 진짜 거의 다 누구 있어?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없어 안 와 아 아 둥 피웠어 둥 피웠어 할만해요 뒤에 애들 오고 있어요 우리 팀 아 원균이 와 안 돼 이랬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층 라인 던져봐 던져봐 폭탄 던져 거친숨소리 들린다 아니 둠피 말이야 둠피 거친숨소리 너무 싫어 아이씨 망치 텨탨탭 이거 자리 안돼 내려간다? 나이스 나이스 둠피 피 거의 없는데 여기 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라인인 줄 알았어 이미 피하기 늦었지 오우 격렬하다 격렬해 아이고 하나님 오자마자 나눠주실 수 있어요? 아 뭐야 가자마자 죽었다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죽었어 이거 내가 못했는데 나 못 밟았어 이거 못 보고 빨리 밉시다 오 수비네 쏘리 수비 때문이야 이건 우리 방금 수비 아니었어요? 아 한바퀴 돌았잖아 아 그러네? 오우 뭐야 깜짝아 더우고 있는 줄 알았네 초코 퐁디 초코 퐁디 아이디 되게 귀엽네 아이디 되게 귀엽네 힝 너는 내 골드를 못 가지 서방님이 갔는데 네 응 지금 나쥬? 아 금음빵가서 할거쥬? 어 나 부자될거쥬? 나 배치를 잘 봐서 그래 나는 그냥 접속하니까 바로 실버드인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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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였어 바로 아 바로 골드였어 접속하니까 어 라인 죽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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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들 다 들어왔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씨 우와 되게 빨리 밀렸다 스무총 너프 됐어요? 어 너프 됐었구나 몰랐네 그래요? 너프? 아아 어 초 짧아졌나? 네 그거 짧아진걸걸요 아아 아 여기 옆에 둠피도 둠둠둠둠둠 조심 거기 겐지도 있어 여긴 겐지 컬? 오 굿 나이스 사실 리퍼가 다 잡은거 내가 킬달 둠피는 도망갔네 뭐야 여기 왜케 많아 아 나 잡았다 자리아도 개피인데 어어 근데 저거 써가지고 안죽었어 아 내려갔다 못잡았어 한 대만 딱 때리면 됐는데 또 2층 올라가겠다 어 2층으로 온다 라인 여기 돌진 조심해야돼 아 아 아 튄다는게 아이고 조심해 라인 필 라인 필 나이스 오 잘했다 잠깐 나갔다오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서 위험할때는 힐러한테 뛰어가야돼 멜시 메르시 하고싶다 아씨 화요일 왜이렇게 멀냐 아직도 4일이나 남았어 토 일 월 와 끔찍해 왜 화요일 아 펜션 아니 밴풀리잖아 메르시 밴풀리잖아 그렇게 그렇게 기다려져?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다른걸로 힐이 잘 안돼 메르시 또 밴되는거 아니야? 연속대는 안돼요 저주하네 그 다음주에 될지언정 연속대는 안돼 아 근데 매크리랑 위도우 밴은 진짜 풀렸으면 좋겠다 걔네도 툭하면 밴대 위도우랑 왜 매크리랑 왜 같이 밴 시키지? 파라 그 뭐냐 에코 때문에 그런가 에코? Is 파치마리 그게 뭐야? 인형 이름 그 누나가 귀엽다고 하 내가 귀엽다는 한인이 뭔데? 저것저것? 양파처럼 생긴거? 으허 아 덥 걸려서 죽었다 도시 있었네 그 뒤에 2층에 있다 쪼끝 그럼 니가 가서 좀 죽여 2층 올라가서 포탑 좀 부셔주세요 2층 올라가서 포탑 누가 부순거 같은데요? 네 있어요 있어요 아직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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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포탑이 있다고 얘기하네 정면 2층 아 저쪽 정면? 저쪽 2층? 여기 여기 2층이요 여기 여기 아 정크 뭐야 아이고 우리 딜러 다 죽음 아 이거 포탑만 부숴주면 진짜 잘해줄 자신 있거든요? 정크님 라인만 갔네 인사해 라인 가는 거 보고 원큐님이 인사했어 얘네 완전 안막인데? 이게 널 치유할 것 이거 어떻게 부셔 이거 이거 늘어가야 돼 힐이 모자라 처리아 필 처리아 필 깨우면 안 돼 와 이거 포탑 좀 부셔 여기 포탑 있잖아 아 라이스 밀었다 와 씨 망치 나 죽었다 라인 좀 잡아주세요 왜 이렇게 라인을 못 잡아 왜 이렇게 라인을 못 잡아 2개에서 애들 다 잡자 2개에서 애들 다 잡자 거점도 아직 못 먹었네 오케이 인정한다 진짜 애 싫어 이겨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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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교님 피 없다 나 이제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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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님 어 나이스 와 너무 아파 나이스 옆에 옆에요 여기 나노 줄래요? 나노 줄래요? 우리 라인 죽었어 여기 포탑 많은가 본데? 모이라 잘랐는데 이거 기둥에 포탑 있어 기둥에 포탑 있어 이거 할만한데 얘네 힐러 없어요 힐러 할만한데 진짜 할만한데 내려가야지 뭐 어떻게 하지 우리는 힐러라 아 이거 정크가 2인공 안하는 이상 이거 진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꾸 내 정크 궁을 못 보긴 했다 그 궁 어디 갔어 너 썼어 언제 썼어 또 아니 이전에 썼었다고 지금은 궁이 있고 궁 언능 써 끝났어 와 포탑 겁나 많아 아아 아 죽었어 나 거점에서 죽음 거점에서 죽음 그냥 붙어요 제가 밟을게요 어어? 허허허허 시메트라 벽에 막혔어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그냥 거점 밟으려고 그냥 갔다 안 돼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승부네 오 나이스 어어 난 패배한 줄 알았네 아 네파지 힘들었다 오 아까 그 그건가 일 거점에서 이건 잘했구만 아주 잘했어 아 이거 네 풍참 좀 미스난 게 좀 그랬다 한 번에 잡았으면 멋있었는데 근데 근데 이상하게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 기분 있지? 희한하네 잘해도 잘해도 지는판 건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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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불에서 핥지마 엄마 이불 축축하잖아 엄마 이불에서 핥지마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가 보죠 침으로 침이 어떻게 따뜻해요? 침은 차갑지 따뜻한데? 침이 어떻게 따뜻해 개침 따뜻한데? 그건 몸에 있을 때고 그건 혀가 따뜻한거지 침은 따뜻하지 않죠 입을 축축하지 이상한 얘기에 둘이서 무슨 뭐가 이상해 침 얘기하는데 개침 얘기가 뭐가 어때서 네가 변태라서 그런거야 무슨 소리야? 이상한 상상이 나고 나 침 조금 패티쉬 없어 어? 황금이다 황금 아 햄찌스킨 아 진짜 아 크레딧이나 나오지 어? 나이스 만개 채웠다 어? 하니 아 아 아 아 아 졸려 뭔 소리야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이런 바람소리 들리나 뭐라고 바람소리 들려 아니 안 들리는데 아 왜 헤드새 끼고 담배 피냐 히히 히히 텅풍기 강으로 틀었어 아 헤드새 끼고 담배 계속 피고 있잖아 아 그래 몰랐네 아 이거 라이터를 돌리는 걸로 살 걸 그랬네 딸칼딸칼 하는 거야? 킬 때마다 걸리네 누나한테 아 딸칼 소리 땜에? 으허허허허허허 아이씨 난 또 그러구 나는 초키려고 라이터를 샀는데 어 난 초키는 거야 딸칼 딸칼 하는 게 잘 안 눌러지던데 내 힘으로는 너무 불편해 돌리는 게 나은 거 같아 릴발라이터가? 응응 그 누르는 거 있잖아 딸칼 딸칼 하는 거 지금 니가 피는 거 응 아 근데 그거 겁나 힘줘야 돼서 나는 두 손가락으로 해 그거 너무 힘들어 다음에 살 때는 이제 돌리는 걸로 살려고 근데 돌리는 거는 응 근데 돌리는 거는 응 아니다 뭐 뭐 아냐아냐 궁금하게 왜 갑자기 아니라 그래 아 아 딸 아니야 뭐야 쟤 왜 저래요 이상한 일대 딸칼 거리는 거나 딸칼 거리는 게 두 가지 종류란 말이야 아 그래? 하나는 돌리는 거랑 똑같은 불이 나오는 라이터고 응 하나는 이렇게 딸칼 한 다음에 숙여도 응 불이 위로 안 올라오는 라이터가 있어 터보라이터 터보를 편의점에서 팔 리가 없잖아 터보를 편의점에서 팔 리가 없잖아 터보를 편의점에서 팔 리가 없잖아 슈퍼에서도 파는데 아 그래? 응 몰라 나는 두평밖에 몰라 띵 아는 라이터라고는 두평밖에 몰라 나는 그 지포라이터 응 그게 참 마음에 들던데 그걸로 불 붙여서 피면은 첫 모금에 응 기름 맛이 나 약간 바닐라 바닐라야? 그게 너무 좋아 기름이 좋으면 그거잖아 배에 응 아 배에 랜다 그 그거 그거 뭐? 그거 있잖아 해충 해충 있어서 그런 거래 그 기름이 좋으면 해충 있어서 그런 거라던데 너 해충 있나 보다 고마워 고마워 해충 있구나 음 말도 정말 이쁘게 응 지지 흠 지름 냄새 좋아하는 게? 응 그 주유소 냄새 같은 거 다 좋아하지 않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그거나 그거나 어차피 석유 아니야? ack 나 주유소 냄새 그런 거 좋아해 언제 시켜 안 좋아해 아 그래? 아니야 나 좋아해 방금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니? 좋아한다 그랬는데? 좋아한다고? 거봐 아니 그 전에 몰라 하여튼 좋아해 그니까 너 해충있다니까 그거하고 화약냄새 좋아하고 화약냄새 또 뭐야 뭐 장군이냐? 총 쏘고나면 화약냄새가 나거든?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 니가 옛날에 전생에 장군이었다며 그래서 그런거 아니야? 근데 총이 있었나? 옛날에 왜 총이 없어 화약 있잖아 저 총? 겁나 오랫동안 오래걸리는거 완전 오래걸리는거 그거 쏠바이 활 다섯발 쏘겄따 별아 엄마 힘들어 다리아퍼 올라와 좀 더 올라와 너도 왜 끙끙거려 너만 힘들어? 엄마는 너 안고있는게 더 힘들어요 내려보내잖아? 바로 다시 올라와 내가 그렇게 좋나? 엄마가 그렇게 좋아보라? 응? 혼자있기 싫어? 건빵이라 있는거잖아 근데 왜그래? 물어 별이 나 엄청 좋아해 나 없으면 죽어 모르지 웃음 웃음 별이 엄마가 제일 좋지 그러니까 자꾸 내 품에 와서 안기는거 아니야? 암살각 노리는거지 암살각이래 미친 웃음 웃음 그럼 예전부터 암살했었어야지 맨날 날 자는거 보고 있잖아 근데 밥을 주잖아 네가 고민하는거야 웃음 아 싫긴 싫은데 이 사람 죽으면 너 뭐 먹고 살지 이런거지 별이 이뻐서 금방 누가 데려갈걸? 하는 짓도 이쁘지 말도 잘 듣지 얼굴도 이쁘지 나 죽으면 금방 데려갈 듯 누가 데려간다고? 아니 나 죽으면 누구든 금방 데려간다고 그 꼴 못 봐서 오래 살아야지 시계 안 맞춰놨네 큰일날뻔했다 내일도 못갈뻔했다 아쉽다 9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오늘 일찍 자야지 12시 있어도 9시간밖에 못자네 9시간도 못자네 밖이라니 그 정도면 충분히 잤지 누나 기분 10시간 아니야? 그거는 하루 못 잔 날이고 잠이 많은 미인이라던데 뭐 옛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채팅창 봐봐 그냥 안 하는 소리지 진심이겠어 무시해야지 조상대에서 몰래 롸 롸 밖 1,0 2,0 ÜB 2,0 3,0 3,0 2,0 태어면 좀 줄어들 거래서 딜러 하나 있으면 뭐 다 똑같아 이때 잠깐 쉬는 거지 손가락 아픈데 그래서 일부러 일반 경쟁하는 건데? 잠깐씩 쉬려고? 블로그 하려고? 응 이래야지 받아먹은 게 있는데 야 근데 내 얼굴이 넙대대하니? 나 오늘 그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 상했어 아니 옛날에 내가 얼굴 CD에 가려졌었거든? 듣고 있냐? 응 어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지금 얼굴이 너무 넙대대해가지고 이거 관리를 잘해서 어? 뭐 좀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얼굴도 CD에 가려지겠다 이 얘기 하는 거야 한때는 가려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넙대대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그렇잖아 그 사람은 이뻐? 아니 아줌마지 그냥 아 넙 맞아요 넙이 아니겠는데 그니까 막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도 처지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좀 짜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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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주름도 짓고 막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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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10회를 끊으라는 거지 부드러워지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좀 서러웠어 아 내가 이제 아줌마처럼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겁나 서러워 그 사람이 존나 이쁘면은 누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아줌마가 한 얘기야 그냥 아줌마가 쟤 빠왔는데 뭔 상관이야 아니 다들 말 되게 잘해 나 그때 되게 되게 상처받았어 나는 그때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기분이 안좋았다니까 아이씨 그러면서 막 관리해줬잖아 그거 이제 막 얼굴 관리를 받은 거거든 그리고 받고 나서 막 와 엄청 이뻐졌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그대로야 내가 보기엔 그대로인데 막 엄청 예뻐졌대 이거 10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다고 10회권 끊으라고 너무 티나는 거야 그거 막 원래 80만원인데 싸게 60만원에 해주겠대 티나 겁나 티나 영업하는 거 내가 혹은 줄 알았나봐 아 폭탄이다 괜히 폭탄 계속 맞아 어? 야 이런 젠장 우리가 10분이나 기다렸는데 어떤 놈이야 누가 나갔어? 아 우리팀이네 한 명이 나갔어 아 잘되고 있었는데 아니 혹시나 해서 잠깐만 아 역시 평점차가 너무 크군 혹시나 했는데 하긴 다이어야지 한 명이 야 서방 너 꺼져야지 야 서방 너 꺼져야지 원균이 도끼풍 구간다 그러면 약초가 뭐야 RPG 게임 같은 거 하면 아 그 약초? 아 물약 아니고? 거의 맨 밑에 있는 어 물약 먹기 전에 약초 먹잖아 아 그거 아까 적어놔야겠다 아줌마는 얼굴돈가스로 내려쳤어요 망치로 내려쳤어요 범큐님 너비아니 둘이 드립 장난 아닌데? 드립하고 다녔어? 드립하고 다녔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 둘이 아주 센스가 장난 아니네 이참에 햄버거를 먹을까? 아직 안 먹었어? 응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어? 이미 나온 뱃살 조금 더 나온다고 달라지나요? 이미 나와있는 거 이거 먹고 조금 나온다고 뭐 달라져? 얼굴을 늘렸대 아니 근데 진짜 웃겨 아줌마들 말하는 거 너무 웃겨 지금 얼굴이 엄청나게 예뻐졌다 라인이 살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야 누나도 그러지 뭐라고? 원래 이거 마사지 한 번당 블로그 하나 써주는 건데 응 열 번 해주시면 열... 어? 1.5로 쳐가지고 해준다고 잊어먹어요 원래 보통 협찬으로 가면 한 번 더 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계속 꾸준히 올 거냐고 광고 계속 하는 데는 근데 그 아줌마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블로거들이 엄청 결제 많이 한대 근데 내가 뭐 원투데이 한 사람이 아닌데 나 완전 지금 고인물이란 말이야 썩은 물 중에 썩은 물인데 아 티 다 나 아 웃겨가지고 아 뭐 싼 것도 아니고 60만원이면 씨... 프링클스 블로그한테 월급 받으려 그러네 그러네 근데 아줌마 말투 되게 재수없었어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금방 나오시겠네요 근데 좀 약간 싸우자는 말투였어 말투가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망해 그게 잘 될 수가 없지 무슨 마사지 잡이 근데 직업 만투데? 옛날 무슨 그거야? 그 뭐야 뭐? 욕쟁이 할머니 집도 아닌데 그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말하고 있어 아줌마들한테나 얘기해야지 꼰대? 아 근데 진짜 완전 꼰대스러웠어 근데 말투가 아 진짜 꼰대 진짜 싫어해 아 어 나도 근데 어 어 맞아 맞아 내가 얘기했지? 내가 내가 뭐만 하면 어 그렇게 하면 안돼 뭐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하면 안되고 아니 아줌마 나 언제 얼마나 봤다고 어? 한 시간도 안봤는데 다 안된대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꼭 약간 그런 거지 유튜브 하는 애들한테 너 구독자 수 얼마야?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고 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겪어본 거 처음이었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인데 내가 하는 일도 그러잖아 내가 하는 일도 그러잖아 얼굴 처음 딱 보면 몇 장 싸? 이러잖아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염병하고 있네 속으로 맞아 맞아 기분 나빠 근데 또 아빠 우리 아빠보다 응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도 못해 나도 아무 말도 안해 나이 비슷하면은 나이 비슷하면은 응 욕 걸걸하게 한 대야 한번 쳐먹을텐데 깍칠해져야겠어 한국 한국밖에 없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 진짜? 다른 나라는 뭐 너 얼마 벌어? 이런 말 있잖아 응응 하면 그냥 맞을 생각하래 진짜 제일 에이없는 짓이래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 나쁘지 응 어 너 방문자 수 몇 명이야 이러는데 기분 더러웠어 많긴 많은데 원래 보통 하루에 5,6천명 들어와요 이러면 와 이러는데 그 아줌마는 응 그래? 이러는 거 보고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나 하루 만명도 들어온적 있었는데 그집에 하루 만명씩 오나보지 그집에 하루 만명씩 오나보지 뒤지겄네 그러면 마사지하다가 끝나고 오는데 인생 아 맞아 그 전날에도 그 전날에도 마사지샵을 갔잖아 응 로또 생각 안날 정도로 벌어야지 아 진짜요? 아 나 그거 나 적어놓을래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겠다 아 근데 그러면 돈 꺼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이거 네가 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 뭐를 해달라고? 돈 꺼달라고? 진짜 총 맞고싶냐 하는데 아니 만약에 내가 원큐님 저렇게 말해가지고 꽤 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네가 이거 밥 사 아니면 야 그래?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는 보통 거지냐고 물어봐야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고객님 난 그런 적 많아 진짜로 아 갑자기 아는 언니가 나 보험금 받았을 때 갑자기 언니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막 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2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언니가 한 달 월급 500이라 그랬거든 나한테 금방 모으는 거잖아 2천 그 언니한테 그때 이자 10% 준다 그랬어 이자 10%? 이자 10%? 10% 너무 싸다 아 무슨 누나가 신한은행이야? 신한은행 존나 급할 때 빌려주는 건데 그거를 나누는 거죠 10%면 얼마야? 2천만원 빌려주면 10%면 나눠서 주는 거니까 200이잖아 그 200을 12로 나눠야지 10%면은 신한은행이지 200으로 10%면? 200으로 나누면? 200을 12로 나누면? 언니 난 복리야 그랬더니 내가 나는 그냥 돈 거래하는 거 싫어 내가 이랬더니 바로 영 끊더라 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뭐 진짜 친하면은 친하고 적은 돈이면 그냥 줘버려 갚지 말라 그러고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 갚을 생각이 없을 그거 받을 받으면 늙어 그거 기다리다가 늙어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잖아 그럼 내가 을이 되는 거야 그 순간 근데 좀 사형증 나도 받았었는데 잠수 타버리던데? 못 받았어 돈 응 돈이 있을까? 걔 이름으로 되어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도 그걸 알면서 내가 왜 빌려주는지 모르겠다 일주일만 쓰고 줄게 금방 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놓고 개 뿔씨 잠수탔어 그 사람도 각막 있고 신장 있고 다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던데 아 그 사람? 맨날 갱개거렸었거든 그러면 안돼 빌려주면 안돼 어따 써 그걸 그걸 어따어 할 때 나는 돈 빌려줘서 받은게 없어 그니까 제일 친한 사람들이 빌려달라니까 내가 돈 얼마나 있는지 다들 깨고 있어 그니까 막 거절을 못하겠는거야 그래서 그때는 다 빌려줬지 그리고 영원히 받지 못했어 나 아니면 협박해 뭐라고 차라리 사채업자한테 빌리는게 더 편할거라고 야 다들 내 성격을 아는데 무슨 내 한마디도 못하지 오히려 큰소리쳐 나 돈 좀 다시 줘 이러면은 어? 나한테 맡겨났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던데? 아니면 그 액수만큼 맞든가 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벌벌 떨고 그랬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나 사람들 소리 지르면 엄청 깜짝 놀래거든 아이고 누나랑 누나랑 좀만 일찍 알았으면 응 벌써 십몇년 옆으로 받고 받아줬을텐데 십몇년 전이야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것도 웃기는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전 재산을 다 빌려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한강 갈뻔했지 보험 가입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돈 얘기 나오면은 절대 안 한다 그래 어차피 못 받는거 아니까 정기장판 지금 더운데요? 정... 정수기 안 필요해? 어 있어 옥장판이나 정... 야 정수기는 있는데? 누나 옥장판이 그렇게 보면 좋아 아니야 나 건강해 옥장판에 누워있으면 장기가 살아 숨 쉬어 원래 장기 살아 숨 쉬어 그게 들려 그 문제 있는거 아니야? 들리면? 그 문제 있는거 아니야? 들리면? 그 문제 있는거 아니야? 들리면? 아 리조트권도 투자를 해? 그런거 투자하는거야? 땅살래? 사는게 아니라? 땅살래? 어? 땅살래 나 그런저보다 되게 많이 오던데? 아 투자도 있어 처음 알았어 아니 대체 내 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거야? 그런건? 고객님 땅살래요? 이러는 듯이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에코 있어 우리 원퀸님 어딨지? 아 원퀸님 여기 있구나 저기 누가 피가 저렇게 없냐 아따 다들 필요없네 아이고 라인 죽었다 아 힐이 없어 너무 무리하게 썼다 힐이 없어 너무 무리하게 썼다 어 조심해 아이 망했 아 과 안 닿았나? 안 닿았네 나 저 소리 듣는 순간 튀었어 튀었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 뭐야 나만 도둬쩌? 쏘 먹을 약초네 약초 믿지마 어 저기 중간에 중간에?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심해 아 힐러 여기 있는데 너무 멀리 도망갔다 어 뒷구슬 열일한다 굿 맨 cache 있네 맨 cache 있네 어 원큐님 원큐님 저리가 다 있을 거예요 자막 너가 원큐님 힐해 줘 가인 죽여 너무 많이 가지 마 오우 무서워라 와우 저기 뭐 이라 있다 어 나 죽었다 아이고 아 죽을뻔했다 아 죽었네 아유 죽었다 어 밥은 왜 떨어졌어 밥 어디 갔어 나랑 같이 가 됐다 됐다 죽을뻔했다 조심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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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행기인데 ㅎㅎㅎㅎㅎㅎ 나이스 차! 웅큐니.. 둠피해.. 어우 둠피.. 둠피랜다.. 어우 겐지 저 소리 너무 싫어.. 나도 아까 쪼말했는데.. 밥 어디갔대? 나도 아까 쪼말해가지고.. 밥.. 석방이가.. 뭐라고 그랬지? 뭐 먹게요? 이거 했잖아.. 잊을 수가 없다.. 밥 먹을 시간이었잖아.. 아.. 교통사고 당했구나.. 아이고 불쌍해.. 어째 갑자기.. 밥이 갑자기.. 어디갔나 했어.. 힐로 바꿔줘요.. 아이고 나 죽네.. 우와.. 죽을 뻔했다.. 조심해.. 뭐야 여기.. 넘어졌다.. 아.. 해킹당했다.. 솜브라 끊었네.. 이제 둠피니까.. 뒤에서 띠리릭 띠리릭 하겠구만.. 아.. 이제 좀 비힘드리겠다.. 어.. 솜브라 터졌다.. 어.. 봐봐.. 으아.. eh translations.. vita.. 으아.. 아.. 넓게 아이 아파! 얘네도 궁 쓸 때 됐는데? 왕취 먼저 들을 거 같은데? 와아 근데 트레는 살기가 좀 어려워 할 게 없구만 옆에서 오른쪽이나 까딱까딱 해야겠구만 에코 빠빠 겐지? 겁나 뛰어다녀 겐지 아니 호그 부착시켰는데 호그한테 호그가 그랩으로 끌었다 아이쿠 이겨버렸잖아 좋네 오 빡빡 오 빡빡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이거 와 이거 뭐야 벽퀸 뭐해 이거 왜 못 잡아 뭐야 이거 와 역겨 눈빛 다들 싫어해 루시오 차이를 지 혼자 루시오 차이를 지 혼자 루시오 차이를 지 혼자 루시오 차이를 지 혼자 뚱넘 약하네 왜 자꾸 힐러해 원퀸님 힐러줘 마을이에요 빱빠 루시오 차이 아 이제 또 지겠다 흐흐흫핫 그래요 그래요 얼른 가서 쉬어요 그럼 우리 자유경쟁 가자 네네 자유경쟁 너무 힘들어 기다리는 아! 실력평착.. 아 웜큰니 아직 안갔구나. 깜짝 놀랐네. 나 화장실 후딱 갔다올게. 그전에 잡힐거 같애. 비겠지. 30초면 잡히겠지. 잡히고.. 아.. 다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다치 한번 걸리면 재밌겠다. 다치. 빨리 시작해서 다치 걸리면 개 재밌겠네. 뭐야. 여기 올라가있어요? 아 빨리 잡혀야되는데.. 아.. 다치. 아 이거 해야되는데? 벼리한테 쿠키 냄새나네. 벼리는 쿠키인가봐. 쿠키 냄새. 장키리 3 냄새 뭐야. 이게 뭐야. 저기.. 장키리 3cm 뭐지? 닌 매너요. 무슨 소리죠? 아 이거 오래되서 맛없는거 아니야? 냉장고에 안 넣어놨었는데. 이거 뭐 먹어. 채워 먹어. 뭐야. 아 지금 잡히면 어떡하니야. 햄버거? 응. 그냥 우리팀 조합은.. 하.. 오.. 가자아.. 어! 할거 없어. 메르시 하고 싶다. 메르시 하면 그냥 아주 내가 진짜 완전 날아다니는데. 10점 할 줄 알아요? 10점. 어어.. 안거려. 다치야 이거? 다친거? 애들이 선택 안하는데? 수치인가 보다 쟤네. 선택 안한다 둘 다. 근데 자유경쟁이저다. 상관없잖아. 어? 금방 잡히는거. 한명만 한명만. 한명만 한명만. 어 탱했네? 힐러 있나? 어어. 왔네. Wirtschaft. 가찌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아니.. 인생. 타건와 함께. 에코.. 야 에코 팔아!? 나간다. 엇 screen 파다판. 파라반.. 파라반.. 파라반. 파펠rien없어.. 파라.. 딜고술 썼는데 딜고술이 못 잡았다 뒤에 패킹하는 애 있어 아 파라 개 피웠는데 아 죽었다 정크래시 파라 잡았어? 아 이거 게임이 좀 어렵네 와 쟤네 6딜이어서 그렇네 그럼 힐러 없으니까 자르기만 하면 되네 하나씩 점사해 점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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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잡아 하나씩 퐁퐁이 잘한다 퐁퐁이 겁나 잘하는데 나 퐁퐁이만 믿어야지 파라도 잡았어 우리 뒤로 빠져야지 아파요 서방아 너무 가지마 죽었어? 뭐야 아 솔저 솔저한테 순식간에 죽었는데 내 누나 앞에서 바로 없어졌어 뭐지? 뭐지? 천천히 와 천천히 소금 못매 어차피 지금 아무도 다 못마야 81een 81에 오셨는데 81에 오셨는데 82일 82일 81일 82일 82일 아무도 같아요 81일 802 82일 87일 82일 81일 쟤다 피 없어도 쳤네 쟤 그래 힐러 없어서 힘들지 니네 못 밀지 위험하면 무조건 내 쪽으로 뛰어와 와 솔져야 힐은 나 이거 이상해 겐지 잡았고 나 쏘는 게 안 돼 나 힐 하고 부조아 밖에 못 붙여 어 리퍼 뒤로 왔다 뒤 2층 나 안 죽었어 뭐야 누.. 아 솔져구나 나 갑자기 뭐가 날 때리지 했는데 솔져였어 마우스가 이상해 공격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후기 훔 어 쟤 궁 날렸다 흔불어 부조아 안 나가짐 빠이빠이 숙소 아 나 발로밖에 못 때려 아 이거 마스 왜이래 그거 한번 바꿨다가 하면 될걸요? 어 근데 초월 초월 쓰고 벗을게요 나도 쟁냐타가 자꾸 그러더라고 진짜? 어 버그인가 봐 공격 키가 안 될 때가 있어 나 지금 피 없어서 앞으로 못 간다 죽기 직전이야 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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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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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어 보조아 아 근데 보조한데 때릴 수가 없어 누구 보조한지 얘기해줘봐요 그러면 쟤가 때리겠지 우리 듣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니까 아 아 쟤네 힐러 생겼네 뭐이라 생겼네 아 아 아 역시 잘하면 딜러가 있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구나 에이 쏘리 무서웠어 여섯 명이 너무 무서웠어 여섯 명이 너무 무서웠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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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뿡뿡이 님 되게 잘했는데 음 뿡뿡이 님 되게 잘했는데 아닌데 호우가 좀 잘한 것 같은데 호우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아까 엄청 잘랐어 뿡뿡이가 뿡뿡이? 파라도 잡은 뿡뿡인데 에? 아닌데 호그가 잡았는데 아니 아까 처음에는 제가 잡았어요 아 어 어 덩크가 파라 아 아 나도 모르겠다 그냥 다시 가자 다 지내 다 지내 나 열망처치했는데 은희야 어 어 나 힐 은희다 나 젠하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어 지지나 싸주네 젠하타 버그 걸리면 죽고 나서 다시 한 번 바꿔봐요 바꿨다가 다시 해봐 하나 안될 둘 둘 둘 셋 둘 둘 둘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애들 너무 앞으로 간다 일로와 일단 함을 밀어야 되니까 아 둠피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애들 다 죽었어? 와 이거 빡세다 애들이 그냥 잘하는 애들이네 그냥 아 둠피에킹 담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포탑 너무 아파 일단 밀었다 일단 밀었다 둠피 하나 있으니까 아주 든든한데? 다들 너무 빨리 가 힐러 뒤에 있는데 용광로 피해 이쪽에선 나도 좀 한다고 이쪽에선 나도 좀 한다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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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죽여 어 포탑 있어 2층에 해킹하는 애 있어 죽었어? 응 아이고 뒤에서 프리디라고 했네 뭐야 우리 편이 아니네 아이고 가지마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애들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기다리자길래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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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궁 쓴다 아 망했다 궁 쓴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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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폭도 쓰겠는데 그럼? 어 자폭 쓰니까 피해 도망가네 갔어 갔어 던질 수도 있어 자폭 던지면 어디로 피하냐? 아 못했어 못했어 못했어? 어 다행이다 아 가자 디바 나이스 가자 어 다 죽였어? 우와 어디 있어? 너 거기서 뭐해? 에코 에코 여기 1층에 있어 도망온 거야 나랑 있다가 아 이걸 또 이걸 힐러 하나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왜 붙여줘 니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해 딜러가 잡겠지 못 보던데 아 우리 딜러 하나 있잖아 지금 파티에 아 우리 딜러 하나 있잖아 지금 파티에 다 죽네 포탑 포탑 다 죽네 포탑 하나를 이걸 못 부시나? 티바가 가야돼 티바가 가야돼 아 안 되겠다 우리 못 밀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아 궁을 넣어 너무 빨리 썼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냥 솔저 해 솔저 아 아 아 아 손물어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저 포탑이다 포탑을 못 보시는데 포탑을 못 보시는데 저 포탑 아 아 아 아 아 흐 흐 흐 흐 흐 할말이 없다 못 민다 이거 못 민다 이거 진짜? 딜러 심각한데? 포탑 부셨어 아 아 뒤에서 솔저 한다 저 궁 쓴다 쟤 솔저 아 밥 때문에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저 케어를 어떻게 해 저 이만 가볼게요 네에에 후 힘들다 막판하자 나 피곤하다 애들이 못했죠 오죽하면 내가 너보고 딜 잡으라고 했겠니 아니 딜 잡아 너 똑같애? 나 아까 궁 쓴게 애들이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포탑 못 부셔서 그래서 내가 궁으로 내가 부셨어 거빵! 들어가라고 기 쓴 거거든 그런 거 같았어 쫄보 탱커들 포탑도 내가 부심 근데 궁으로 디바가 가서 부시면 되는데 그거 방어메트립스 키면서 날아가면서 방어메트립스 키면 되는데 다 쫄보야 무서워서 못 가 아니 할배궁을 얼마나 쓰는 거야 계속 쓰던데? 아 할배궁 소름끼쳤어 19도인데 왜 낮보다 덥지 컴퓨터 켜서 그런 거 아니야? 모래 켜놔서? 응 방안이 더워지잖아 컴퓨터 키면 창문 안 열었어? 항상 열려있지 그래도 더워? 열긴 열어 열어는데 조그만히 열어놔서 응 담배 피우니까 열어놓은 거 아 그 정도? 응 그냥 바데 할 거야 나 메르시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우리 바데 좀만 할래? 그래? 메르시 못했더니 즐겁지가 않아 게임이 전혀 재미가 없어 딘보 하면 뭐해? 브리핑 1절 못 하면서 이쁜예 또 목소리가 이쁜예 하는 거야? 근데 목소리 진짜 개섹시한 여자를 봤었어 내가 그 옵치 방송하는 여잔데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 근데 목소리가 엄청 섹시한 거야 근데 파티창으로 애들이 그만 좀 얘기하라 그 사람이 팀보로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약간 이게 섹시한 거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 그.. 그 인위적인 소리 말하는 거 같은데? 아 약간 인위적이긴 했나봐 그니까 그 남자들 다 목소리 깔고 이성균 목소리 내듯이 여자도 그런 게 있어 딱 그 목소리가 야 뒤에 리퍼 있어서 못 가 내 옆에 리퍼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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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다 죽였어? 내가 재웠거든 뒤에 겐지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잡아줌 아 겐지는 어차피 튕겨내기 하면 답 없으니까 뭔 소리야 쟤는? 뜬금없이? 뭐지? 저런 게 그냥 뱉도? 이상하네? 응 뭐야 나 누구한테 맞았죠? 아이씨 아 우리 힐러 있어 아 맞다 뭐이라 있었지? 전혀 기억 못했다 아 나 순간 지금 빠 된 줄 알고 연습하고 있네 흐흫 나 하나 연습 좀 이 거점이 나보고 점령이란데 뒤에 뒤에 리퍼? 응 나는 뒤에서 힐을 해야지 서방이 니 로봇 어디 갔니? 니 로봇 어디 갔니? 나 딜러임 아 이거 더럽게 안 차네 아니 무서워 죽겠네 아 그래? 총 쏴야지 총 쏴야지 총 쏴야지 누구 줄까? 너 메카 키면 내가 퐁 줄게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주지마 아이씨 잘못 눌렀다아 잘못 눌렀다아 어? 리퍼 리퍼 뒤로 왔다 뒤 2층 어 리퍼 살아있다고? 아이고? 와 여기 있네 안보여 둔피 뒤에 둔피 내 뒤에 아이고 나 죽었어 뒤에 아까부터 둔피 소리 나더라 오우 어우 저게 안 죽네 쟤 요케 힐 못한다고 오우 나쁜 야기 아니 둘이 왜 싸우는거야 아니 같은 팀 끼리 왜 싸워 리퍼 뒤로 돈다 응 일로 온다 누굴 뭐라 힐달라그래 저래 뭐 물론 르미? 정크가 그러나? 정크야? 정크랑 둘이 싸우네 아아 자꾸 다 받아주지 말라고 아무도 안 죽었지 아아 뒤.. 뒤에서 자꾸 둔피가 친다 아 딜러들이 못 잡아주네 둔피를 어 나 잘못 왔다 그냥 힐러 셋 하면 되지 뭔 헛소리야 쟤는 어 팔아 떴다 그래? 응 라인 어디 있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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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어? 아 C 라인 어딨어 라인? 라인 여기서 가만히 서있는데? 아 아니구나 파라 피일이야 파라 피일 너 그거 좀 떨리지 아 이걸 왜 준거야 고의로 줬구만 뒤로 와 아 못 지웠어요 아 쟤 죽었으면 좋겠다 너가 죽었는데? 용암 안 없어졌네 뭐 오래 남는구나 쟤네 왜 싸워 아 저거 말할 동안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놈들아 파라 내가 잡는다 너무 혼자 가지마 아 나 죽는다 피 20이야 피 20이야 나 못 나가 나 못 나가 나 못 나가 오 잡았어 잡았어 가자 아 이런데 인자 봐라 봐봐 내비놔 아이씨 재워놓은다 아 죽일까 얘네 너 왜 거기 있어 쟤 죽일라구 쟤 아 너만 죽잖아 에시 죽였어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목차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쟤 죽고 너까지 죽으면 오우 까불고 있어 이 쟤 여기선 나도 한다니까 실버이상 가면 안 돼 대신 아 부른지에서는 나도 좀 해 으아이씨 나 1인공 뭐야 아이씨 1인공 뭔데 근데 거기에 정크가 있었네 아니 얘네 원래 애쉬가 파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잡아? 애들 다 욕함 근데 타이어를 쓰긴 썼어? 몰라 파라 어딨어 파라 잡았어 나 잘하지? 여기선 나도 잘한다고 파라가 방심했네 파라가 내려오더라고 멍청이 아 나 재밌어 큰일 났다 이제 어? 나 왜 실버지? 나 실버네 아 여기 여기 실버네 그래 누나 나랑 실버까지 올리고 아 그 다음에 다시 브룬즈로 떨어졌어 아 근데 왜 싸우는 거야 얘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싸워 분위기 그지같이 만던데 니가 먼저 시작했대 이건 아군 방해 아니야? 이정도면? 나 위로 올라가야지 아나 자리 잡아야지 꼭 이렇게 열심히 올라간다면 떨어진다? 아 브룬즈 어디 올라가 아 저기 올라갔네? 아 원래 아나 여기서 자리 잡잖아 이거 여기서 할 때는 내 남들 또 하는 거 봤지 아나들 하는 거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벽을 이렇게 쳐다본다? 보이지도 않을 건데 나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네 겐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어 겐지 어디갔냐? 있었는데 어 저기 누가 온다 어 여기선 나도 힐 좀 하는데 전쿠레스는 뭐하냐? 저러니까 욕심 어 나 해킹 남겼다 나 뒤에 잡아주세요 슬금슬금 와가지고 해킹하고 있어 변태같은 손브라 그니까 손브라는 다 변태같아 아이고 벽에다 쌌네 수면첨 벽에다 쌌어 저기 한조 있던데? 지하에? 없어졌다 숨었나봐 내가 계속 치밀 줄게 널 퍼복시키고 껴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바스야? 아냐 아냐 손브라 아 손브라 총 많이 쏘는 애 보면 깜짝깜짝 모르니까 소리도 비슷비슷해 너무 탱인데 왜 안 나가 아 또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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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나 P30이다 우와 오 잘했다 잘했다 와 P30이라 진짜 무서웠다 라인 맞다 간다 감당 안 되겠지 지 혼자는 아 지하 쪽에? 아니 아니 여기 정면에 저 터지고 갔어 다시 2층 올라갈까? 어디야? 먹고 왔네? 저게 겐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아까 뽕 그 뭐냐 용검할 때도 애들 못 죽이더만 겐지 바보죠? 손브라 저 자리를 엄청 좋아하네 아 그래? 내 뒷자리도 좋아해 나 뒤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 소리 다 들리는데 안 오는데? 왜 안 오지? 쟤네도 싸우나? 아 웃겨 우리 골드 가자 블로그고 뭐고 안 쓴지 오래됐다 오 에쉬 잘했나봐 명사수인데? 한번 보자 안 맞는데? 오 오 머리 맞췄네 오 저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오 나 나 나 나 나 나 나왔어 나 나왔어 어 나왔네? 응 아니 추천 못 눌렀다 거짓말 그냥 안 하려 안 한 거면서 아니야 나 에어컨 키고 있었어 나 물 좀 갖고 올게 응 어 rash 아 아 러리야 러리야 러리 러리 왜 이렇게 뚱뚱하냐? 러리 너 지금 되게 뚱뚱한데? 왜 이렇게 러리 많이 쪘지? 러리 너무 이쁘다 러리 좀 봐봐요 러리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러리 옆에 엄마는 오징어 이뿐이지 러리 오징어 지 러리 오징어 지 러리 어린애들은 왜 꼭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까? 러리 어린애들은 왜 꼭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까? 러리 부모님은 왜 자꾸 부르는 거야? 러리 부모님은 잘 살고 있는데 러리 그니까 계속 소환시켜 러리 뭐할까? 러리 여긴 모이란가? 러리 아나 연습해볼까? 러리 원퀴님 아나 하는거 보면 참 멋있는데 러리 지금 힐러 셋이야 러리 나 딜러야 러리 아 걔 딜 겁나야 러리 오히려 무지함? 러리 오히려 딜 러리 오히려 칠일금 러리 그거는 애들 때린거 살짝살짝 맞춘거지 러리 딜금도 러리 딜금일 수가 없는데 러리 오히려 개쌤 러리 오히려 딜금인적은 내가 거의 못 본거 같은데 그럼 얼마나 딜러가 못하는거냐 러리 오히려 딜러가 못하는거냐 그래야지 러리 오히려 딜러 개 못하는건데 아 그런거 싫은데 러리 오히려 날라대는 애들 힐 잘 못하는데 아 나 날라대는 애들 힐 잘 못하는데 걱정된다 에코 러리 오히려 힐 할 수 있을까 러리 오히려 존피있네 아 아퍼 러리 오히려 고만 때려 와 죽을 뻔했다 러리 오히려 딜고슬로 죽였어 러리 오히려 내가 한번 때리긴 했어 러리 오히려 잘했어 잘했지? 러리 오히려 쟤 위중이야 러리 오히려 안 보이는데 있어서 죽을 수 밖에 없어 러리 오히려 벽에 가려져있잖아 러리 오히려 벽에 가려져있잖아 일단 힐러가 셋이라 웬만해서 죽을 일 없을걸? 나 죽었다 아무도 나한테 힐을 안해줘 힐러가 셋인데 아나에게 아무도 힐을 안해줘 고마워 조심해 미치, 댕겨! 잘한다! 나온.. 나 힐 좀 줘! 너 뒤에! 너 뒤에! 어휴, 죽을뻔했어 리퍼 들어왔어요 리퍼 있어, 옆에 죽여 리퍼 들어왔어 누구 궁 주지? 안 놔줘? 너 궁 있어? 아니, 나 아까 썼잖아 리퍼 들어왔어 에코 따라가다가 개피었는데 아깝다 살았어 나 힐 안 했다 나 힐 안 했다 나 힐 안 했다 나 딜 했다 나 힐 한 번만 뒤에 아이고 죽었다 아 살았다 아 살았어 살았어 아 상대 팀인 줄 알고 수명총 썼어 우리 팀인데 수명총 날림 트롤이네 힐 밴이라도 날렸다 누가 힐 금이지? 힐? 어 바티스트겠지 너도 안 했어? 난 지금 힐 딜 금이야 예언했던 게 맞았어 아 진짜? 애들 뭐하니? 진짜 딜러 없어? 아 에코 있는데 면만해서 안 죽죠? 면만해서 안 죽죠? 재웠어 돼지 재웠었는데 누가 깨웠어? 걔 개피였는데? 쟤 또 개피인데? 어휴 긴 쓴다 힐 그치야 킬링은 내 거야 정크 못봤는데? 지금 볼새가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힐하랴 딜하랴 힐 밴 넣으랴 재우랴 힘들어 죽겄다 아 진짜? 꽁 모이라 모이라가 킬 딜급 먹으면 저 소리 한다 뭐라 그랬는데 너도 딜러다 모이라가 당연히 킬 딜급 아니냐 아 진짜? 포탑 들어갔네 아니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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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죽어 너 어딨는데? 나 죽었다 아니 너 어딨어 우리 거점에 있는데 아 죽어버렸네 여빈님 무슨 뭐 외주했는데 요즘에 그거 계속 그거 했었나보네 아휴 괜히 정크 힐 주다가 같이 지졌네 아 그냥 버려 기다려야겠다 어 누구 들어갔는데 야 너 들어가면 말을 하지 아니 호구가 끌었어 개새끼 아 진짜? 궁 쓰고 있는데 내 궁 아이씨 포탑 포탑 안에 포탑 잔뜩 있어 들어갈 때 조심해 아 그만 끌어 죽었어 걔 나도 죽었어 아이씨 들어가면서 죽었어 아 진짜? 대박 오 여빈님 장난 아닌데? 멋있는데? 왜왜? 아 샌드박스에서 웨즈 들어와서 마인크래프트 했다고 오오 멋있네 디제이셔? 아니 아닐걸? 몰라? 그런 건 모르지 난 원래 남의 일을 잘 본인이 말할 때까지 잘 안 물어봐 둠피피 아 피엘인데 나 힐 좀 줘 어 나 여기 있어 여기 또 조심해 나 죽네 나 죽네 아 뭐야 둠피 돌아서 왔네 아 맞아 완전 그지 같아요 지금 메르시도 없어 짜증나 하기 싫어 게임 아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아 나 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 원큐 님이 한국 영상 돌려봐야 돼 연습해야 되거든 연습해야 되거든 연습해야 되거든 아 아 아 쟤 왔는데 나도 죽었어 아 그래요? 금화가도 똑같아요? 아 대박이다 네가 다 하네 나 보이면 나만 힐 줘 아 엑스 누르면 치유가 필요해구나 아 아나랑 결혼하고 싶다 이뻐 언제 혼자 산다며 아나보면 마음이 달라지지? 아 저렇게 저렇게 이쁘면은 또 마음이 변하지?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간사하다니 아니야 살아있어 살아 필 하지만 못 잡겠지 아이고 이 씨 둠피도 개피고 다 개피지 뒤에서 둠피 아 둠피 소리 나더라 둠피가 계속 뒤돈다 어 둠피 잡을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히트 스캔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두피 못 잡을걸? 두피 못 잡을텐데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아이야 아 어 힐 안들어갔네 어떡하지 사라 어디있냐 사라 어디있냐 둠피 위치에 잘 봐야돼 두피 조심해 너 피 없어 야씨 여기 두피있어!! 아 짜증나 진짜 두피 너무 싫어 우리 먹지도 못한다 들어가지도 못하네 이거 자유경쟁인데? 아 나 진짜 짜증나!! 뭐야 라인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들어간거야 아씨 누구한테 들어갔지? 아 뭐야 루슈가 받았어 짜증나 진짜 분명히 라인 보고 썼는데? 아니 솔저가 있었어? 어 그냥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요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뒤에 알아 알아 도망온거야 아 아파 아아 힐베 힐베 좀 하자 힐베 좀 망해 라인 아하하하 아하 일반 경쟁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경쟁이 왔지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도 기분이 안나빠 애들 똥싸네 힐링은 내꺼에 ㅋㅋㅋㅋ ㅋㅋㅋㅋ 여비님 없네 아직 접속 안했구만 하하 야 빠대 한번 하자 힐링하러 힐링이 될까? 나는 힐링 되는데? 어? 누구 들어왔어? 뭐야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 아 있는지도 몰랐네 뭐 할래? 아 진짜? 어느 경쟁전 할까요? 일반경쟁? 아 고통받았다 아 너무 힘들다 아무거나 해 너 아나 할 줄 알아? 아니 루시우랑 저 누구냐 모이라? 스님 스님 모이라 세개 근데 모이라 할 때 너 힐 너무 안하던데? 아예 안했어 그 일부러 그런거지? 어 어 원래 그런거면 너랑 안하려고 줘봐야 뭐해 내가 힐 더 많이 넣었는데 나한텐 좀 주지 그랬어 달라고 할 땐 줬잖아 누나 위치를 모르겠더라 아 나 계속 뒤에 있어 아나라서 달라고 할 때마다 조나 허둥댔잖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보통 아나는 뒤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면 돼 못난이 아나 아 근데 그 스킨은 진짜 이쁘더라 그 옛날거잖아 그거 작년거 니가 이쁘다고 한거 작년거지 어 누나 누나 스킨 아 내 스킨? 네 어 이거 나 얼마전에 산건데? 안사져? 어 없어 살 방법이 없어 왜? 일로와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봐 피서도 귀여운데 피서 할머니라 그렇지 어 파라오 이런것도 있었네 할머니는 싫어 팔하고 쩐다 내 스타일 미, 미일아? 응 이상한 거 좋아해 너 같은 거? 너처럼 못생긴 거? 나 개잘생겨운데 어차피 얼굴 볼 일 없잖아 그러면 뭐 세상 일 모르는 거지 아이 그러지마 무서워 누나 만나자마자 때릴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내가 깐족거리인 걸 나도 알아서 멱살은 일단 먼저 잡히지 나 원래 멱살은 잘 잡아 안 만나 무서워 평소에 멱살 잘 잡아 그리고 막 흔들지 평소에 깡패네 너만 할까? 넌 생긴 게 깡패잖아 나 같은 사람은 되게 착해 아 넵 왜냐면 얼굴만 마주쳐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든 착해 보이고 싶어 여빈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멋있는 거 만들었어요? 그거 잘하는 분들 진짜 대박이더라 아 뭐 아 출시하는 거라서? 아이고 나중에 보여주삼 그렇구나 멋있네 야 근데 그만큼 고생을 하잖아 되게 빨리했네 3일이면 와 3일에 90만원 마인크래프트에서 유명하시대 도티님인가 오 멋있어 난 TV에 나온 사람 아니면 잘 몰라 공중파에 나온 사람만 알아 아 그래요? 전혀 몰라 도티는 왜 아냐면 펭수랑 영상 찍었었잖아 그래서 알아 난 다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고 다 들어는 봤다 도티라는 사람은 유명하잖아 악어랑 양띵님도 유명해 엄청 아 그래? 난 몰라 원래 나는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잘 몰라 딱 마인크래프트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근데 나는 아예 유튜브를 안 보니까 모르지 아예 안 보니까 볼 시간이 어딨냐 내 거 편집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라 만들었나봐 아 아 스케일이 엄청 커요? 혼자 한 거야? 아니면 다 같이 한 거야? 같이? 오 야 우리도 포레스트에서 뭐 좀 만들자 아 능력자다 아 맞네 사람 맞네 그 스킬이 크구나 20명이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 하는 건데요? 나도 우리도 어? 나도 말도 포레스트에서는 아주 그냥 어 다들 어 이 마을 뭐예요 막 이런다고 서방아 너도 들어와 그래 맞죠 촌장님 촌장이라니 아 마크하면서 공부 많이 했구나 대박 대체 무슨 게임이야 그 게임은 포레스트는 마크처럼 막 엄청나게 못 건설을 하잖아 아냐 해 나 탑 지은 사람 봤음 렉걸리지 않아? 아 렉걸려요 아 자바 기반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게임이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아 자유가 강하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건물 짓고 그러는구나 거기서 저분이 나보다 더 건물 강이라니까 거기서 막 노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노래? 어 아 진짜? 계산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막 그래 그래? 휴대폰 막 작동돼 아 진짜로? 대박이다 졸려 몇 판 못할 것 같아 하하 오늘도 엄청 졸리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응 물어봐 물어봐 유튜브에 있지 않을까? 아니 디코에 올렸다는데? 아 우리 디코 내 디코 그럼 이걸 어떻게 나가서 뭐지? 아니 나가는게 아니라 지금 디코에 보면 자동으로 지금 채팅 떠 있잖아 저기 영상 있잖아 안 떠 있어 나 왜 안 떠 있어? 그 오버워치 지금 채널이잖아 우리 채널 똑 어 여기 채널 떴다 응 저기 떠 있잖아 난 나중에 봐야겠다 소리 들리니까 뭐야? 너 또 힐러야? 뭐 할 거야? 내가 무슨 일 잠깐 잠깐 스킵 스킵 하면서 봤거든? 응응 말이 안 되는데 완전 아 진짜? 스케일이 너무 큰데? 다 같이 데려와야지 너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 데리고 가야지 응 됐어 됐어 안 온다 빨리 와 나고 되는 사람 버리는 거야 아 그런거야 빨리 데코 와 빨리 데코 와 걔네 음 느려 터져가지고 이 양반들이 상어 상어 좋아해 뚜루뚜루 어 뭐야 나 떨어졌어요 루슈 힐 받아야 돼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애들 들어왔어 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죽었네 너는 벌써 끌려와서 죽었어 아 힐러 다 죽음 뭐이라 할래? 뭐이라 하라고 그거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아닌데? 둘 다 잘하는데? 그걸로 좀 죽여줄래? 아 애들 힐을 못해주니까 아 애들 힐을 못해주니까 루슈는 위에 있는 애를 힐을 못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아직 못가는데 빼 빼 너 조심해 알겠다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 몰라요 저거 벌써 저기가 있네 뭐지? 누구한테 죽은거야? 아 돼지 돼지 여깄다 겐지 왔어 여기 아 아파 나 힐 좀 줘 이제 뒤 잘 보네 우리 고릴라 힐 받아야 되는데 건들지마 잘했어 얘 죽여 얘 죽여 걔 죽여 같이 죽었다 어 너도 죽었어? 같이 죽었네? 진짜 웃기다 뭐지 왜 같이 죽었지? 내가 따라갈걸 그랬나? 신기하다 자 겐지 잡았어 아이고 우리 겐지도 죽어 오 힐 벤이 힐 벤 힐 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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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었네? 아 힐 벤인데 못 잡았네 모이라를 힐 벤인데 못 잡았네 모이라를 아 죽었어 나 궁극기 써버렸어 쟤 살리려고 써버렸어 어? 뭐야 우리 뚜루뚜루 죽었네 와와 고릴라가 다 막았어 고릴라 나 죽었떠요 미안해 가는 길에 애들한테 죽었어 고통 받는다 진짜 고통 받는다 진짜 씨 하다 씨 와 씨 실 좀 주세요 펼치 아 나 너무 가까워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다들 살았나요 죽을 뻔 했는데 어 나도 궁극기 다 찼어요 할 때 말해 대답 되게 잘해 어떻게 대답을 잘하는지 어어 안 눌러졌어 아 미안해 아 나 겁나 눌렀는데 왜 안 눌러져? 아 쏘리 쏘리 아 진짜 겁나 눌렀는데 보자마자 아 대박 안 줬는데 다 잡았어 뭐야 이거 그럼 라인이나 줄게 힐 했어 힐 했어 벌써 24%야? 어쩜 저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다음번에 줄게요 참고 놔뒀다가 장전 중 벌써? 잘한다 힐 밴이야 라인 잡을 수 있어 나 수면이 없는데 괜히 궁 쓰면 안 되는데 아우 잘하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근데 서방이 너 나보다 에임 좋으니까 아나 잘하지 않을까? 아나 내가 할래 지더라도 내가 할래 야 이거 재밌다 그래? 응 잘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너 하고싶은거 해 루시우 하던가 너 하고싶은거 해 근데 겐지가 있으니까 힐 구슬 날려주려면 그게 나은 것 같아 또 막 힐 1금이야? 그건 아니지 힐 만큼 힐 몇이야? 힐하고 이모기어 시간 힐 몇? 힐 몇 했냐고 힐 4,989 아 얼마 차이 안나네 그렇겠지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내가 못하는 거니까 원래 모이라가 힐금 잘하잖아 어 들어갔네? 뭐야 밀산 아예 들어갔네?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일로일로일로 잘했어 어우 나 무서웠다 진짜 나 겁나 무서웠어 근데 내 앞으로 둠피가 떡하니 있는데 바로 재웠지 잘했지? 오 잘했네 아 진짜 깜놀 아니 근데 둠피는 모으고 있잖아 길을 응 그래서 재우기 쉬워 가만히 있으니까 흐흐흐흐 어 나 궁극기 한참 멀었어 40%밖에 안돼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 힐 주러 가야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 죽었구나 죽었구나 다.. 다 채웠다 몇이야? 35%? 그냥 줘야지 씨 안 쓰긴 너무 아깝다 아 역시 이기니까 재밌구만? 꿀잼이잖아 오 아까 그거다 뭐? 아 이때 딱 궁질려고 했는데 안 잡혔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타이밍 야 모이라 서포트 하는 거 봐라 미쳤다 얼 둘이 게임 다 했네 아우 역시 상어 역시 포식자구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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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뚜루루 아 아 아 아 여비님 너무 귀엽잖아 맛있지 흐흐흫 흐흐흐흐 눈사람이에요? 흐흐흫 흐흐흫 귀엽겠다 졸기네 팝빙수 흐흐흫 어떻게든 음식이 되네 흐흐흫 흐흫 흐흫 귀여워 뭐야 캐릭터봐 흐흫 흐흫 졸기다 흐흫 너무 귀엽잖아 흐흫 저 뒤에 봐 흐흫 봤어 저번에도 되게 멋있는 성 보여줬어 저 위에 올리면 있지않나 아닌가 아 그때는 유니콘? 흐흫 어 이것도 있네 오오 멀리서 보면 이쁘겠다 너무 가까이서 찍은거 아니야? 진짜 성 저 비주얼봐 미친 저 사람 사람이야 저게? 흐흫 그렇구나 흐흫 저게 사람 갈아 넣으면 저렇게 되는거야 흐흫흐흫 저 시간 얼마나 걸렸대? 저 얼마나 걸렸어요? 흐흫흫 꽤 오래 걸릴거 같은데? 흐흫 모르겠다 흐흫 블록을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갖고 저렇게 만드는건데 그니까 대단하다 나도 옛날에는 맘만 봤거든? 흐흫 저게 뭐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더만 하긴 여비님 이거 뭐냐 디코 들어가 있으면 항상 마인크래프트라고 써있더라 흐흫 막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아 막상하면 흐흫 저게 약간 그런게 있어야돼 아아 나 그거 봤어 그게 뭔데? 흐흫 저게 뭐야? 건설 건설 고인물이 아니고 건설 썩은 물들이 보인 데가 있어 흐흫 아 진짜? 어 나 이거 이거 영상을 봤었거든 아예 아 그래? 어 저 성당 뭐냐 진짜 대박이다 흐흫 진짜 마을 건설했었어 그러네 아 사진 여기 올렸는데 흐흫 이게 왁 이게 그거야? 뭐? 왁투모르주비? 우아쿠시라는 사람 그 스트리머 흐흫 그분의 마을 이름이야? 사람들 어 사람들 이렇게 막 모아갖고 아 아 그렇구나 우와 재밌겠네 나 이거 돈 준다고 해도 못하겠다 흐흫 나도 못해 난 디자인 센스 이런 것도 없어서 못해 흐흫 무임금 흐흫 그니 나의 힐링이지 그.. 그거 아닌가 그거? 쟤는 이불을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내가 분명히 이불 제대로 깔아줬는데 흐흫 아 더워 아 근데 진짜 덥다 아 에어컨 틀었다니까 신기하다 외주 같은 것도 들어오고 게임 할 맛 나겠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 나 나 창문 좀 열고 올게 나 지금 땀 엄청 많이 나 흐흫 아 더워 저리야 엄마 힘들어요 엄마 너무 더워요 일어나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못 앉겠어 빨리 저리 가요 빨리요 힘들어요 일어나요 엄마 힘들어요 여기 앉아요 더워요 별이 안고 있으면 rejoicing 버리고 겁이 좀 B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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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근처라가지고. 오늘은 얼굴 마사지 받은 거고. 내일은 등 마사지 받으려고. 너는 안 삭신이 쑤시는데 없냐? 없네? 좋겠네? 젊어서? 아직 뭐 할만하지. 아 난 지금 온몸이 쑤신다 온몸이. 컴퓨터 많이 해가지고. 아 나 힐을 많이 해야되는데. 아 나 힐을 많이 해야되는데. 아 나 힐을 많이 하신다. 아 나 힐을 많이 해야되어. 아 나 힐을 많이 해야되어. 아 나 힐을 많이 내쉬려. 아 나 힐을 많이 해야되게pell다. 아 나 다힐. 아 либо 힐을 많이 터져버린다. 잡혔다! 저 해골 귀엽다. 뭐 일하셨네? 나 안아야지. 또장타워는 뭐야? 또장타워. 어? 나 딜러로 잡혔네? 응, 그러네? 아, 많이 해서. 또, 또 냐 이거구나. 또 이거야? 또 정크를. 쑥대밭을 만들어줘라, 야. 그래야지. 다 죽었어. 모이라만 믿어야지. 정 안되면 루시오 하자. 어? 겐지 겁나 근육질이네? 저거 봐, 옷 입은 거 봐봐. 근육, 허벅지 근육이 장난 아닌데? 쟤 운동 엄청 많아 봐. 어디로 갈 거야? 뒤에. 아, 잘못 던졌다. 나 죽었어. 바로 잘렸다, 둠피한테. 힐을 해야 궁극기가 차는데? 힐을 해야 궁극기가 차는데? 가자마자 죽었어, 둠피한테는. 어, 라인도 죽었다. 맞서사. 너 힐 벤이야. 너 힐 벤이야? 아이고 엄마야 마음에 가죠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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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지마 힐벤 힐벤 힐을 하고 싶은데 모이라 겁나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힐해 힐벤 아 아파요 아 죽었어? 아 진짜 다들 개 피웠는데 애들이 왜 같이 안 들어갔지? 너는 또 언제 들어갔니? 아 이거 힐러가 없는데 어떡해 뭐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여비님한테 궁 줘야겠다 그냥 아무나 줘야겠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추가 시간이잖아 그냥 들어가 너가 받았냐? 여비님 줄라 그랬는데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쏘리 아 너무 못했는데 난 나가면 계속 죽어 힐을 할 수가 없어 그니까 아까 카투님 별이 인사하는 거 못 봤어? 별이가 귀엽게 인사해줬는데 진짜 메르시 없으니까 진짜 피 말리네 아 높은 애가 불러서 아 안됐네 내가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줄게요 별이 엄청 귀여운데 별이 엄청 귀여운데 아 미안 루슈한테 죽었다 어떻게 바로 떨어지냐 극혐이네 역시 나는 브론즈인가봐 그니까 거기 있으면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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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아 재웠는데 아무도 안 봐줘 아나는 더럽게 못해 아 내가 둠피 재웠는데 아무도 안 봐줘 아 내가 커다보니 날 나가봐라 우리 일교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진짜 안 돼 서방이 얼음땡해 이게 재워도 이게 연계가 안 돼 지금 제발 와 이씨 둔비 미친 어차피 나 죽을거 안에 있는 애한테 줘야지 뭐 끔찍하지 재워놓은 라인이 돌짐 박아버리죠 안 되겠는데 이거 아씨 비트 써버렸네 진짜 젠장이다 와 깜짝이야 어 미안해요 재우면 옆에 힐러밖에 없어 소멸 썼네 재웠어 재웠어 진짜 화났다 나 방금 둠피 재웠는데 라인한테 망치로 머리 맞았어 그쵸 잘 재우죠 근데 서방이 왜 조용하냐 쟤 빠케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안 들리는건가 쟤 목소리가 아 내가 끊었구나 응 내가 끊었었어 아 또 떨어졌어 루시오한테 미안해요 두피 두피 극혐 데자뷰인가 왜 똑같은데서 또 떨어졌지 지금 우리 힐러만 다 죽었다 지금 어 저거 왜 수면 안 걸렸어 희한하네 아 아 말도 안 돼 일사서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러게요 별이 보여줄까 잠깐 시간 있으니까 별이 바로 옆에 있거든 하트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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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런 판은 이긴거 같지가 않아 나만 계속 죽어가지고 금피 아주 극혐이야 아 모이라 떨어졌어 아 어 어딨어 아이고 우리 라인 힐을 못 받는다 와 와야 와 와 와 힐이 못 따라가요 힐이 못 따라가요 누가 하나 자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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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 지금 갑니다 저 지금 갑니다 아이고 아 딱 들어왔는데 나 다행이네 별이 보고 행복하면 됐지 뭐 아 죽었어 다행이네 별이 보고 행복하면 됐지 뭐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이씨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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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장전중이야 흐흫 흐흫 아 죽었다 흐흫 아 아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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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봤어 모이라 죽이는거 흐흫 자 불법 가자 불법 가자 볶아야지 불법 가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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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흐흫 흐흫 흑 흑 흑 흑 오예 나 잘했지? 아 에코 잡았네? 그냥 던졌는데 잡았어 어 지금 지금? 여비님 왔어요 자유 아니고 그냥 경쟁전 잘자 아 안있네? 잔 줄 알았는데? 재운 느낌이었는데? 안돼! 에이 에휴.. 사람 살려! 너무 아파요 원캠님 하는 영상 보고 공부해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죽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공 왜 아껴! 아껴도 똥 됐잖아 뭔 소리야 아 아까 쟤한테 너무 죽었어 다시 점수가 원래대로 돌아왔네? 잉 영원히 고통 받는 거야 그래도 항상 1800점이 있는데 이제 1700점이네 응 아 이때는 그거 못 보지 리플레이 응? 순식 수식 낙하 의휵 흐휴 오늘 어디를 못했지? 날이 뭐예요? 물식까지 할 거예요, 여비님? 물식까지 할 거예요, 여비님? 아, 진짜? 그럼 1시까지만 할까?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 마크쟁이. 마크쟁이. 나. 쫄소 Great. 얘. 뜬 정도로. pró Atlas. 카이 Donc Wahlko。 이렇게. mare? 우후, includes Vel xuacion. isti음, technologies. 마크, 라이프에 맞는 왼쪽도 남겼래. edits to page. plugged글동개, 발 많이 sou觀해. . 보여줘요 알았다 알았다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는데? 뒷거로 보여줄거지 여깄다 여깄다 여빈님 라이브 발꿈치 아 그거 진짜 아픈데 이거 라이브 어떻게 봐? 아 여기 아 방송참여 있네 이걸로 볼 수 있구나 또 뭐 짓는거야? 옆에 뭐가 있는데? 이거 원래 끊겨보이는건 아니지? 그냥 방송 화면으로 보니까 끊겨보이는거지? 겁나 끊겨보이는데? 아 저것봐 저것봐 눈사람이다 춤추는거 같은데? 큐브 들고있어 신기하다 오늘 저런 게임이 다 있지? 왜왜? 칸투님 왜? 별아 이리와봐 엄마가 마사지해줄게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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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와봐 일로와봐 응 엄마한테 와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팔이 아래요? 별이 이리와 별이야 갓두님이 아프대니까 별이 얼굴보고 힘내라고 해주세요 와 밤일때도 이쁘다 어 밤도 되네 누나 응? 이 정도면 응 빨리 마크를 사 왜? 사 엄청난 능력자를 부려먹을 수 있어 여빈이 웃는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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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빵 별이 찐빵 보여줄까요? 카트님 하트 완전 잘 늘어나지? 와 뭐야? 갑자기 막 생기네 용이다 엄청나네 이 정도면 뭐 RPG게임도 만들 수 있겠는데? 저런거 어떻게 만들어? 큐브조각으로 어릴때 레고 진짜 좋아했는데 어 이거 그건데 무슨 애니 그건데? 움직이는 석 아닌가? 대박 저런거 어떻게 만들어? 우와 c 연기 디테일도 있어 대박 어허허허 카또님 뭐 해봐 같길래 그렇게 아프대 원래 거기가 좀 아프지 뼈라서 이런거 보면은 응 마크를 하고 싶다? 난 안하고 싶어 막상 해갖고 내가 만들면 존나 현타와 내가 못할거 알아서 가구? 가구에 부딪쳤다고? 별이 코고는 asmr이에요 이것도 맛들리면 분명 저리 가라지 응 그럴거 같애 인생 사라지는 게임 아 저 나무 이쁘다 우와 다 집이네 소리가 짱냥하대 방금 코고는 소린 다른 애가 코고는거 같은데 우리 두마리라구 어 비온다 게임에서 비가 오네 어 잡혔나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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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인제 고마 다시 옆으로 가세요 아까 꿈꾸는거 들었으면 대박인데 아 별이 아 맞아 아까 별이 꿈꿨는데 별이 꿈꿀 때 뾱뾱뾱 소리 들었으면 아주 한자에 띄는 데요 카토님 어 너 이번에는 탱이야? 응 어 뭐야 저 힐러 안 잡는다? 야 저 힐러 잠들었니? 아 네 나온다 안하다 왜 사표네요 여기로 가여 여기로 출근해 별이 잡니라는 걸로 별이랑 놀아주고 아 도예? 숙식 제공해 드릴게요 열정 페이 뒤에 누구 있구나 별이를 좋아하니까 아이고 뒤에 트레이한테 잘렸어요 아 죽을 뻔했다 뒤에 트레이 있어 조심해 힐러 고통받는다 뒤에 힐팩 나 힐 없어 야 오지마 너한테 폭탄이야 너가 사람 죽였다 방금 그니까 뒤로 오지 말고 너 혼자 죽어야지 뭐야 나 저거 맞았어? 라인이 던진 거 맞았어 왜 난 저거 잘 꼽았지? 은근히 글로 가게 돼 그치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와 나 피 없다 나 피 10이야 뭐지? 왔는데 아무도 없어 나 피 10이야 그치 간단할군 잔인해 뭐야 상어 뚜루루가 다 잡은 거예요? 여빈님 혼자 다 했구나 똥 이 정도면 내가 혼자 아나 해도 되겠는데? 저렇게 잘하면? 얘 근데 야 서방아 쟤 왜 저렇게 이뻐? 쟤 우리 애쉬 왜 저렇게 이뻐? 우리 애쉬 겁나 이쁜데? 봐봐봐 아 너 앞에 있어서 못 보는구나? 이쁘잖아 그치? 그러네 바빠가지고 확실히 못 보겠어 빨간색인 것만 알아 지금 되게 이뻐 이뻐 뒤에 트레이스 아 찼어 찼어 쟤 망치 아 그래 쓸 줄 알았어 아 죽었다 트레한테 트레가 너도 죽였네? 아 저 할로윈 스킨이야? 겁나 이쁜데? 다 죽었어? 저쪽 망치 썼어 아 그건 나도 알아 내가 내 눈앞에서 썼으니까 아 그래? 나 나만 넘어진 줄 알았는데 다 넘어졌어 트레 또 뒤에 있다 쟤는 원래 항상 뒤에 있는 애야 나 우리 팀이야 우리 팀 몰랐지 우리 팀이야? 아 나 부착당했어 죽었음 아 나 부착당했어 죽었음 아씨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눈치 까고 갑자기 뒤로 노네 쌓였나? 저 아이디 뭐야 아이디가 맘에 안들어 아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아는 분이 들어오셔서 아이고 우리 뚜루뚜루 아나 힐 별로 못해줬나? 근데 아나가 계속 죽어서 그래 나도 계속 트레한테 물려가지고 튀느라고 바쁘고 이게 우리가 힐을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게 아니야 자꾸 죽어서 그래 아 안돼 나 오지마 꺼져 쟤 떨어졌어 떨어졌어 라인 아 트레 또 아 잡혔다 잡았다 오오 뭐야 나한테 부착됐어? 내가 다 죽일 뻔했네? 내가 다 죽일 뻔했네? 어 나 계속 실버야 늘 실버지 이제 좀 있으면 늘 브론 주고 딜러들 다 잘했나봐 저 와중에 상어노래 불러 저 와중에 상어노래 불러 아 부착학 된거 아니었어? 귀여워 여비님 30대 아니야? 저런거 하는거 보면 너무 귀여워 나 아나 나 아나해도 돼? 응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근데 내가 아나하면 고통받을거 같아 트레한테 나랑 동갑이지 않네? 너랑 동갑이다 나랑 동갑이잖아? 안된대 싸움이가 안된대 나나하면 소리질러 백말띠 백말띠 백말띠야? 응 극혐 왜? 왜 극혐이야? 말띠가 그렇게 성질이 안좋다던데 진짠가요? 아니 말띠가 인생에 파도가 많아 누난 무슨 띠야? 나 소처럼 일하는 뭔가 보면 모르겠니? 어 저쪽 힐 줘야 되는데 내가 이쪽 힐 줘야지 나 궁극기 10%밖에 안돼요 나 궁극기 10%밖에 안돼요 아 나도 모르게 장전하네 자꾸 어 안돼 죄송해요 어 나 죽어요 어 말띠는 몇 년생이네 90년생 아 90년생이야? 응 어 아이고 다 죽었다 응 죽었다 저쪽 아나 잘하나보네 어 안돼 안돼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뭐이라 계속 힐 하고 있었는데 그걸 죽이네 애쉬가 어 어디갔어 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안 보였어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쏘리 쏘리 아 이거 나 지금 자리를 못잡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안돼 우리 고래 고래 살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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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쉬 뒤에 뒤에 애쉬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응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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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 여기 여기 열심히 힐하고 있는데 자꾸 죽어요 바꿔서 해야겠다 쟤가 안 하는게 나을거 같아 어 아씨 못 바꿨다 일단 바꾸고 올게요 아 뽕주고 바꿔 아 맞아 뽕주고 바꿔야지 뽕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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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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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쏘리 쏘리 못봤어 아 뽕 나노도 나노 못봤어 나노 못봤어 아 콜했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짜지? 그냥 주고 바꿀게요 바로 아 아이 진짜 된장이다 바꿀 시간이 없네 와 쟤 뭐지? 쟤 진짜 잘 쏘는데 애쉬? 응 아 리퍼 쿵 있었어? 아 어차피 죽을거 같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줘버렸지 뭐지? 아 그렇구나 아 아 하 아 아 어 아 89%까지 본 다음에 힐한을 딴걸 못봤어. 이게 두개가 안되는구나 내가. 흐흐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그러니까 왜 마이크 하라고! 어? 왜 마이크를 안해? 점 찍지마. 이제 우리 아나가 잘해줄거에요. 그래서 말렸대. 내가 이걸 못할 줄 알고 말렸대. 너무해. 쟤 진짜 잘해. 쟤 뭐야 쟤? 헐. 줘봐 쟤 이상하게 잘하지? 그냥 다 머리맞추나봐. 에쉬. 에쉬 뭐야? 쟤 뭐야? 핵이야 뭐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나 힐 없어. 너무 무리하게 썼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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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그냥 뭐 일하나 할게 공격이 종료 중이다 하아 적금 방식의 결함이 있었어 나의 피해다 예외의 겉쪽은 로그 공격이 종료 중이다 그러지 전투가 꽉 끝났다 어서 공격해야 한다 한 명도 내게 피해를 복부시켜준다 안 돼! 안 돼!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오 서방이 안 돼! 피 없어? 먹는 거 없어? 둘러 쌓였어 둘러 쌓였어 아이고 맘막당했네 겁나 열심히 해야겠네 애쉬 보는 순간 머리에 총 박히던데 그런 거 같아 부담이 심해서 안 하는 메르시 하면 참 잘하는데 빠데 하고 싶다 왜 맨날 메르시 배네? 그 힐러도 더럽게 많은데 응 대머리도 있고 응? 또 뭐 있냐 힐러가 별로 없네 힐러가 없네 루시오도 있고 바티스트도 있고 힐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밴드 했을 때 되게 빨리 느껴지는 건가 딜러는 많으니까 딜러는 많으니까 밴도 많이 시켜야지 아니 아나가 왜 저기 앞에 나가있어? 아 살렸다 와 진짜 힘들었다 아 큰일났다 아 이거 너무 아이고 뭐야 저기 다 죽었어? 헐 아 아 역시 돼지는 피터이 커가지고 한 번에 안 죽는구나 어 근데 누가 있냐? 흐흐흐흫 많이 맞아서 흐흐흫 아 빡친다 아 그냥 뭐 일하나 해야겠다 아 아직도 4일이나 남았는데 하요일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하요일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아 시가나 느리게 가라 아 브론즈 되고 싶어? 흐흐흫 골즈에서 브론즈 되기 쉬워 하루만 그냥 하면 돼 하루만 어 나랑 하루만 어 내가 계속 하나 할게 브론즈 만들어줄게 안 돼 안 돼 근데 막상 브론즈 내려가려고 막 점수 떨어지면 화낼 거잖아 어? 아까 나한테 어? 왜 뽕 안줘요 이러고 왜 힐 안 들어와요 이러고 그럴 거잖아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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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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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 만들 거 같고 오삼 내가 만들어줄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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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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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약올린다 제가 사울이 뒷말이 뭐가 궁금하다 분명히 뭐라 한마디 한다 저거 연세가 있으시네 손이 느려져서 그래 손이 이상하다 분명히 붕 떠있는거 보고 궁을 눌렀어 근데 왜 안들어가? 나 그게 이해가 안돼 응원 받아서 돋보기 던데 아니 근데 진짜 희한한게 분명히 붕 떠있으면 이게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왜 안되지? 아 이게 거리가 있나? 궁에 거리가 있나? 궁이 안들어가던데 뛴거 봤는데 왜 안들어가지? 짜오리는 아나하니까 알겠지? 내가 그 뭐냐 비거점에 있었어 그 비거점에 있었을때도 분명히 뛰는거 봤거든? 뛰고 한참 내 화면에 보였어 아 타이밍이 있어? 그럼 빨리 눌러야되나? 아 그게 빨리 눌러야되나? 아까도 라인보고 줬는데 루시오한테 들어가질 않나 근데 라인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 아 바로 안들어가지는구나 빨리 눌러야되는구나 점프 뛸거 같을때 줘야되는구나 아 쓰고 나면 줘요? 그러면 질풍참 할 때 이미 누른거네 그러면 그럼 질풍참 할 때 이미 누른거네 그러면 좋아야되나? 아아 그렇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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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아 알았어요 나중에 원큐님한테 물어볼게 원큐님이 잘 알겠지 근데 이게 리플레이가 다운받아지면 참 좋을텐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켜놓고 이거 창모드로 해놓고 블로그 써야겠다 원큐님 영상 보면서 근데 그 화면을 보면 손이 진짜 빨라 원큐님 영상은 손이 엄청 빨라 이게 운동한 사람이라 그런거 아저씨 손이 장난아니야 왜 왔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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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나 날고있는 애들은 다 줌켜서 주지 그 멀리있는게 줌 안해도 가? 아 몰랐네 나는 그 줌해야되는줄 알고 아 근데 줌하면 바로 들어간다면서요 안.. 아 줌 끄고 봉춤은 그거 예전에 끝났어 몇번 하고 안해 아 아 그렇구나 원큐님 영상보면은 줌이예요 0점 몇초야 줌해서 힐 주고 바로 꺼져 줌해서 힐 주고 바로 꺼져 아직은 안하는 브론즈 실력이에요 아 그게 폐줌이야? 폐줌이.. 폐줌이 뭐야 뭘 폐? 아 폐줌젼 아 폐줌 placebo 폐수수줌이야? 으음 아 mogelijk 아 응응 아 그런 뜻이구나 그래 빨리 메르시나 됐으면 메르시 안될땐 하질 말자 그냥 그냥 하지 말자 딴거 왜해 그냥 원챔할래요 나 원챔할거야 안그러면 썰리니까 브론즈에서 겐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겐지는 무서운 존재지 일단 뒤에서 트레이가 겁나 오는데 정신이 없어 그리고 또 안보자니 뒤지고 아 재워놓고 원챔의 위협성을 보고 있대 지금 엄빵아 똥 먹지마 아 저 진짜 똥쟁이 저거 진짜 너 똥 먹고 왜 돼 이불에 오는데 너 저리 다 꼴비기 싫어 네이불 잊지마 아! 저 똥쟁이! 불이 뭐죠? 불이 뭐죠? 개멋하네 개멋하네 그거구나 그거 응 그 뭐라 그러지? 아 목차가 별로구나? 이야 모이라도 3점 된대 모이라는 이거 전멸 쓰면 안죽지 아 손가락 아파 왜 안써? 왜 안쓰는거에요? 아주 신비주의야 궁금해 죽겠어 방패 올려 저거 치느라고 방패 안올리고 있었어 뒤에 리퍼 위에 있어 2층에 개 필걸? 리퍼? 잡으셨네 어 힐벤이에요 어 힐벤이에요 조심해 힐벤 그래도 우리 방패 2방패네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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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버려 진짜 버렸네 어 너 죽을 줄 알았거든 복수해줬다 누나가 복수해줬다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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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별남바야? 응 정크 조심 복수해줬다 굴이 잘한다 그치 한번도 안죽었어 굴이가 복리포 미쳤다 굴이가 죽였어 집결 집결이다 꺼지래 꺼져 저 언니 맘에 들어 너나 죽어 어 너나 죽어 큰 바꾸가 쉬어요 라인 잡았고 점수? 너무 열심히 올렸다고? 아다 정크리 무섭다 정크리 힐 받았다 폭탄이다 폭탄 아 뭐야 안 보여 힐러가 하나 죽었어요 아이고 폭탄 맞았다 폭탄 이건 힐 주고 있었어 뒤에서 뒤에서 주고 있었어 하필이면 딱 맞았네 나 힐 없고 힐 구슬 가 힐 구슬 먹어야 돼 힐 구슬 받으시오요 힐 구슬 거리가 좀 짧지요 아하 나 이거 왜 맨날 죽냐 아이씨 난 저거 왜 맨날 죽어 다들 안 죽었는데 데? 왔는데? 막을서 로독이 끓여서 누나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실로 저 9개 죽었어 진실로 저 9개 죽었어 ㅋㅋㅋㅋㅋ 아 뭐야 맨날 저거 어디 터져 저 고릴라 좀 잡아주세요 안녕 다들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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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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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걸렸어 뭐 걸렸어 덕 걸렸나? 왜 다 죽지? 정크래코 다 맞네 애들이 안돼 안돼 다들 죽었어 딜러 다 죽었어요 이게 널 회복시킬 것 너무 차려한다 아 켜 알겠다 달을 보면 준비가 된다 궁목이 왔습니다 아 똥냄새 치유가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아니 다들 치유 필요하고 있어 난리다 난리 교竟이 뒤에 고릴라 앞으로 갈까 불이 장인이네 쟤 아 터질때 쯤? 아 내가 너무 빨리 쓴거구나 저 국 날라오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가지고 불이기 때 잘하네 나 맨날 미리 썼나봐요 놀래가지고 소심해 엄마야 이러면서 도망가 그리고 나 혼자 죽어 맨날 메르시 할때도 그래 메르시는 어떻게 피해? 건빵아 그런거 하지 말라니까 저 친구 아주 잘하는구만 사울이랑 같이 게임한적 없지않나? 원큐님이랑은 했었는데 어? 어? 나 죽어 파란가? 응 파라 뭔가가 나를 뭔가가 나를 아이고 우리 로독 죽었어 어? 조심해요 아 죽었다 디바 아 디바 주먹이 터졌네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우리 로독오도 주먹으로 혼내줬네 매콤한 맛 보여줬네 어? 뭐야 나 튕겼어 화면 나 화면 튕겼어 어 됐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워 갑자기 화면 왜 튕겼냐 원펀치3 강냉이 아싸 내가 내가 막 다쳤다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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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바라다아 조심해요 완전 당장판 같아 자 힐 빼 아싸 안 죽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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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어 힐이 안다 힐 네 이게 널 치와이퍼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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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보고 피했어 랩 랩 hassle 아 P 20 어서 죽었다 뭐지? 왜 쟤한테 뽕을 줬지? 중 딜러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 아이고 휴구ermaid 잘 못 던졌어 와 둘이 뭐야? дил 마 다 했네 다리가 다 했네 와 둘이 막았어 야 피 없는데 열심히 잘해 쟤가 힐 잘한다 막판 할까나 저 지금 1700점으로 돌아왔어요 가르쳐주면 잘해 커피 한잔 할까나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파 너네 줄거 없어 왠지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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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 거야. 아무것도. 살쪄. 방깃소리라니. 건빵이. 건빵이. 그 똥 치웠어. 물 마셔봐. 한 번 다시 본 Set, conscientious 안怎麼了. 일단 물 마셔보셨으면 다시eler Travelźm estrella längre수를 아주 냄새가.. 우후.. 저리 물 많이 마셔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서방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응? 너 아까 한 번도 말 안 했지? 아닌데? 아니 공기청정기 항상 켜져있어 24시간 켜져있어 그래? 난 이제 슬슬 졸린가 기억이 없네 나도 졸려서 말이 없는거야 졸릴 자 요거 막판이라며 막판 할거야? 하여튼 내가 볼땐 누나 체력이 좋아 아니야 나는 그냥 졸려도 하는거야 재밌잖아 지금 여비라는 치트키가 있는데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 수 있잖아 안그러면 빡세게 해야되잖아 어? 어쩔 수 없군 막 그냥.. 쫑? 쫑? 그만하자 우리 바디 한판만 할래? 그래 이거 아니다 자꾸 저거 누르네 아니다 내일은 PC방 안가? 사울이? 내일은 PC방 안가? 사울이? 아니면 일요일날 할 수 있으면 일요일날 하자 내일은 나 블로그 쓸거 많아가지구 내일은 힘들수도 있어 뭘 늙어 내가 일곱시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졸린게 당연한거지 지금 그치 별이씨 별이씨 한마디 해주시죠 늙었어 응 뽀뽀 안해주네 죽어도 안해주네 싫어? 계속 피해 계속 피해 별이 계속 피해 귀여워 피하는거 봐 뽀뽀 무서워? 야 빠져도 안잡힌다? 방금 잡히는거 같았었는데 잡혔다 아닌가? 잡힌거 같지? 응응 메르시 한번만 하자 힐링하고 가야지 막판 너도 햄찌하는구나 서로 못한 밴덴거 햄찌 나 일요일 낮에는 시간 좀 될걸? 일요일에 일찍 게임하고 저녁에 공부해도 되니까 이제 메르시 다 까먹겠어 안돼 별아 엄마 게임 한판만 할거야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쟤 뭐야 쟤 왜 귀여운 척해 어 이거 테이블은 안 넘어지네? 어 부부의 세계 봐야되는데 부부의 세계 보고 자야지 어떻게 됐을까? 또 못 자는구나 아니거든? 한시간밖에 안하는데 뭐 이 맵 진짜 오랜만인데 어 그러게 뭐야 뭐지 왜 죽었지? 전수는 계속 됩니다 맥크리? 아니 뭐 이라 시작하자마자 죽었는데? 너도 죽었네 누가 돼 죽은거야? 거점을 확보하는 중이야 거점 들어와 똥구리 이거 엄청 하고 싶었구나 근데 우리 애들 다 지금 죽고 있는거 아니? 돌지말고 애들을 좀 잡아줄래? 난 그동안 비거점 갈게 안돼! 와 죽을뻔했어 위도우 좌패자 위도우 좌패자 위도우 좌패자 저거 좀 잡아 봐 에이코 힐 좀 받고 가 피도 얼마 없구만 아 진짜 이거 뭐야 던지냐? 어 어 헬친 던져줘야지 그니까 니가 만년골드지 무슨 소리야 아이고 뭐야 누가 잘했나 보자 관심 없어 응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없어 좀 비비는 맛이 있어야지 그치 경쟁전? 아니 빠대 말이야 경쟁전 빠대는 반만 해갖고 그니까 비비는 맛이 없었어 애들이 이번 판은 렉킹볼이 먼저 가갖고 다 죽이잖아 개뿔 너 죽는거밖에 못봤는데 내가 아닌데? 내 옆에서 계속 너 죽던데? 다 잡고 다녔지 시작하자마자 모이라랑 너랑 둘 죽었어 잘못본거야 웃기네 돌려볼까? 리플레이로 박제해줄까? 아 그거 해줄까? 서방이의 어이없는 죽음 막 이런거 해가지고 어 그거 일일이 다 짤로 해가지고 한 3분 만들어줘? 어 그래 나 유튜브에 올려줄까? 너 유명하게 해줄게 언젠가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잖아 그런거 한번 해줘야겠다 편집 한번 해줘야겠네 어이없음 너무 좋아 아 진짜지? 저거 생각하나 저거 왜 대답을 바로 못하는데 어? 나 옛날에 어이없는 죽음 많이 편집해놨어 근데 아직도 3분 이상이 안돼 근데 아직도 3분 이상이 안돼 그게 몇초 몇초다보니까 몇초 몇초니까 한 30개 있어야되잖아 근데 10개도 안돼 편집은 했는데 너무 짧아 그거 싸우리가 진짜 웃기게 죽인거 있거든 응 근데 그거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다른거랑 엮으려고 내비뒀지 나 블로그 좀 여유 여유있어지는게 오늘 다 쓰면 여유있거든 여유가 있다고? 어 이제 천천히 써도 돼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유튜브 편집 슬슬하려고 시간 날때마다 일이 일에 항상 쌓여있네 어 소띠라 그래 아마 나 죽을때까지 일할거 남아있을걸 실제로는 나 블로그 쓸게 한 4년치가 밀려있어 에? 별이랑 사랑이랑 있었던거라던가 막 그런거 있지 그런거 많거든 사진 엄청 많아 별이 사진 근데 하나도 못올렸어 맨날 리뷰쓰느라고 맨날 리뷰쓰느라고 여유 너 죽을줄 알았어 그 너지? 햄찌 너지? 너 그거 아니야 나 아니야 햄찌 아니야? 응 그건 뭐야 어? 그럼 뭐냐고 비슷한거? 비슷한게 뭐야 그냥 햄찌이지 햄찌 왜이렇게 안와 햄찌 왜이렇게 안와 햄찌 나 죽었다 그럴줄 알았어 안죽었네 아 아 죽었다 아 고릴라 겁나 뛰어와 계속 아 너 어디갔다와 햄찌 죽이고 왔잖아 햄찌 고릴라한테 뒤지고 있는데 나 햄찌 왜 나 안 햄찌 왜 나 왜 나 왜 나 안 지켜줘 이 똥그리 식기야 햄찌 햄찌 뭔 똥그리야 저렇게 싸움하러 다녀 햄찌 햄찌 바스다 바스 햄찌 어디? 햄찌 이미 고철 됐어 햄찌 아 그래? 고철 됐어? 저기 레고 있는데? 햄찌 어 그거야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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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우 10점 하니까 바로 뒤져 이래서 안 하는 거라니까 10점을 아이씨 아이씨 내 궁 야이씨 뭐야 봤어 개피인데 아이고 아까워 얘 치료했어 지스스로 어 치료 봤어 아주 열심히 살아 아 저 레고 시키 왓 왜 이렇게 다들 죽어나가 위도우 있어서 그래 또 죽었어 위도우한테 여기 맥클이 있는데 어 그래 걔 죽여 걔 죽여 내가 힐하고 있어 죽여 죽여 그렇지 아 너 죽였다 아우 아깝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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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생존이 1분도 못 넘어간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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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저 근데 참 희한하게 메르시하잖아?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뒷가지 다 봐 누가 어딨는지 다 알아 맥클이 있다 솔져 있고 옆에 아 이거 솔져한테 뒤졌네 야 이 새끼야! 왜 잡았어? 위도우 있잖아 조심해야지 아 진짜? 내가 그랬었어? 아니야 나 메르시만 하고 싶어 나 원챔할래 나 원챔할래 나 원챔할래 우리 겐지 왜 죽었지? 뭐야? 위에 위도우 있어 메이드 있고 나 쟤 있는지도 모르겠네 아 그랬었어? 아 그랬다 그랬다 메르시로 계속 죽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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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빵아 그만해라 건빵아 그만해라 아 진짜 말을 안들어 건빵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들을까 진짜 극혐 뭐야 석이 형 어딨어? 어딨는데 에코 죽었어? 아 내 머리 위에 있었어? 아 대박 아 내 머리 위에 있었어? 에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하지 마세요 야 찍찍아 또 하자 찍찍이의 여안을 풀자 찍찍이 찍찍이 하다가 내가 존나 욕먹었어 상대편한테 진짜? 걔 맥클리가 계속 욕했잖아 나한테 왜? 별아 잠깐만 건빵이 저거 모자 씌우고 올게 너 이리와 아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아 엄마 아니 말을 안들어 어? 이게 믹상이야 맨날 똥 먹고 똥쟁이 뭐야 나도 은근 나도 똥쟁이로 만드네 저게 똥쟁이 너잖아 맨날 불가리스 먹고 뭔 소리야 불가리스 중독자야 진짜 개맛있어 맛만 똑같이 해갖고 음료수로 만들면 안되나? 아 아 웃겨줄게 어 철수 아빠 어 아까 걔들 우리 편에 있었지 그건 모르겠어 아 어 저 겐지도 우리 편이었어 우리랑 있었는데 이리아가 누군데 쟤가 잘했었나보지? 죽여 쟤만 죽여 너 거기 있어봐 아 거기 서봐 서방 나 높이 올라갔어? 나 봐봐봐 아이씨 아 뭐야 아이씨 뭐야 뭐야 올라갔는데? 아까 되게 높이 올라갔는데 에잇 안됐다 됐다 서방아 나 봐봐 못봤지 봤어 봤어 와 정말 대단하다 죽여버려 못봤잖아 다 봤음 슛점 슛점 앉아서 날아가면 돼 앉아서 날아가면 슛점 할 수 있어 아 그 그런 거였어? 응 어떻게 하나 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이 올라간지 궁금해가지고 바티스트 같은 거네 아하 아 어 맞아맞아맞아맞아 너 영혼 0.1도 없었대 아니야 정말 영혼 꽉꽉 담아갖고 나 여기 나 여기 있을게 죽던지 말던지 죽던지 말던지 고맙다 애들 안보여 어 파라야 너 왜 죽었니? 나 슛점하고 놀고 있는 동안 애가 죽어있네 메르시 던지네 에이 맥크리 들어왔다 솔저 죽여둘까? 아 솔저 피 아이 솔저래 맥크리 피 1인데 아 여기서는 내가 총질 좀 하거든 이 점수 때에선 총질 일이 좀 돼 현대의학은 참 놀라워요 나 그리고 되게 소름끼치는게 뭔지 알아? 뭐? 나 게이밍 모니터인데 뭐야? 60Hz로 되어있는거야 144가 아닌거야 나 아까 바꿨어 아까 지금까지 60으로 썼음 아이씨 아프다 뭐야 죽여봐 죽여봐 석양 죽여봐 석양 죽여봐 이씨 쟤 죽였어 144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들어가보니까 60으로 되어있는거야 희한했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 어 여기 24시간 영업점이네 야 여기 앉아 야 뜨자 철권하자 야이씨 덤벼 덤벼 여기 PC방이네? 야 여기 앉아 야 덤벼 야 야 야 체감이 없었던거 같애 육심이나 144나 개뿔 체감을 못느껴 동굴이 맨날 피가 없네 저거 디바 디바는 터지는게 맨날 다야 어느 디바든 맨날 터지고 있어 거점 먹자 딜구슬에 죽어라 앗담하네 저기도 메르시 생겼어 지효앗 유니라 야 힐을 골랐는데 튀어버렸네 야이씨 너 힐하다가 뒤졌어 와 나는 걸었는데 해킹당했어 아 해킹당한거야? 어 나 해킹당했어 아아 그래서 같이 죽었네 나는 해킹당한게 아닌데 너 따라가다 죽었어 역시 넌 믿을게 못돼 저거 숨어있는거 봐 트럭에 저 화물이에요 저 화물이에요 뭐 화물 뭔데 아따 해킹 그지같네 원래? 야 바스가 너무 못잡는거 아니니? 바스 궁찼다 바스야 다 죽여 저 바스 궁은 시간이야? 아 시간제 감사합니다 저 아무데나 그냥 최대한 많이 써잖아 음 그런거구나 아아 왜왜왜왜 어딨는데? 누가 부산나 본데? 아이고 아 뭐야 아 내 앞에 정클에 있었어? 아 저 새끼 나 자꾸 해킹하네 계속 아니 갱지 딱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같이 죽었어 나 맘피우는데 나 맘피우는데 어? 방금 해킹하는 애 소리 들렸어 여깄다 아 없어졌다 어디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명 죽었어 하하하하 어 어떤게 P300 이하면 죽는거야? 뭔데? 아 이거 이거 궁 하하하하 어차피 우리꺼야 이겼어요 정크 조심 아구 정크 아파요 나 덕 걸렸다 나 뒤졌음 사람 살려어 사람 살려어 사람 살려어 서방이 P 연... 하하하하 샘통이다 이스 샘통이라니 너를 살리느니 겐지를 살리겠다고 겐지 살렸어 하하하하 내가 에이스인데 하하하하 거짓말하네 어 디바 날아온다 뚫어보시지 하하하하 아 재밌네 꿀잼이잖아 계속하자 하하하하 2시까지만 하고 조금만 자면 되지 조금만 자면 되지 사람이 어? 왜 오래 자려고 그래 하하하하 어 누구 들어왔나? 누가? 어? 어? 마크 마크 끝났대 하하 어 금방 끝내셨네? 하하하하 아직도 업체중이잖아 하하하하 빠데에서 힐링하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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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나 말이야, 나 수비야? 공격이야? 공격 우리 계속 공격이었네? 이런 파란은 좀 정치병자 같아 이러고 지 혼자 뒤지더라 메이 동안이지 메이 너무 좋아 저지 왜? 저질이야 왜 저질이야? 그냥 네가 하면 다 저질이야 어? 눈사람 던지는데? 메이 귀여워 눈사람 던진다 야 이 개색 저 개색 야 이 xx야 x 나 메이는 힐 안해 흐흐흐 흐흐흐 메이 빼고 다 힐한다 파란 안 보여 너 혼자 들어간 거 알지? 너 혼자 들어간 거 알지? 솜브라 또 있네 솜브라가 또 있어 아 포탑을 못 부수냐? 포탑을 못 부수냐? 메이가 부셨어 장난해? 파라 개모탐 아 메이 안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살려고 사라 했다 아이씨 오우 얘들아 뭐해? 우주에서 아이 된장아 포탑에 죽었어 뒤치기 하러 갔는데 아 포탑에 다시 있네 어떻게 하이 으흫 흠 개색 몰라요? 개색 어 개색라는 게 정말랄 있대 흐흐흠 흐흫 뭐가 정말랄 저 없지 흫흐흫 으흨 어 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잘못 본 건가? 흐흐흐흐흐흐 흐흫흐흐흐흐 흐흫흐흐흐흐흐흐 뒤에 모이라 있다! 와 앞에는 저거 있고 뒤에는 모이라 있고 아주 미치겠네? 와 아나를 그 뭐지? 한조가 아나를 치고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가서 아나를 대신 죽었어 맨날 일해 이건 다 아파 아파 포탑 아파 사람 살려 2층에 포탑 좀 부숴어 부숴어? 아 피 거의 없어 뒤에 네 옆에 디바 있죠? 나 타락했어 어 저기 저기 해킹하는 애 있어 뒤에 맥크리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맞다 너 부활해줘야지 나 지금 뭐하냐 맥크리 잡았다 맥크리 잡았다 너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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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 그냥 얘 버려 왜지? 튀어! 와 해킹을 따라다니면서 하네 미치겠네 사람 살려! 아 포탑 왜 이렇게 많아 게임사에 찌들었대 아니야 그래도 나 마음만은 순수해 근데 아까 메이는 진짜 용날만 했잖아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쓰레기 같은 짓만 하고 뭐지? 파라 우리 파라 좀 못하는 거 같은데? 포탑 먼저 부셔야지 뭐하냐 파라야! 너 때문에 내가 뒤지잖아 포탑 부시라고 포탑 포탑 부시라고 포탑 포탑 부시라고 포탑 포탑 이씨 내가 부시네 이씨 넌 포탑 아이 개새끼 진짜 따라다니면서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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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모이라 있구요 아 이런 이씨 앞에 너무 많아 한조도 있어 조심해 그냥 돌아 그냥 빙글빙글 돌 데가 없어 거기 돌 수 없어? 거기는 안 돌아가? 돌다가 만약에 걸리면 죽었다고 보면 되거든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쁘게 돌아야 되잖아 빙글빙글 와 피를 도망갔다 우와 이거 뭐 사방에서 써네 잠시만 밥이다 와 나 죽을 뻔했어 나 피 없어 저거 파라 개피인데 어 잡았다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 저새끼 진짜 와 한조 나 피 없어 아 궁 딱 쓰는 승 쓰는데 없어졌다 패킹 당해가지고 어 아 맥크리한테 뒤졌네 나도 모르게 자꾸 총질한다 힐 안하고 이제 힐 해볼까? 아이고 끝났네 이제 힐 해볼까 했는데 어 여비님은 갔네 어 여비님은 갔네 에이 못 들어갔다 어 이제 제대로 할게 딴짓 안하고 10초 남기고 힐 한대 10초 남기고 힐 한대 10초 남기고 힐 한대 10초 남기고 힐 한대 아 왜 갑자기 총질이 너무 하고 싶은거야 맞췄는 야 힐 10초 남기고 힐 이제 준비하십시오 따다다 이제 수비다 어 공버프 넣어주면 되니? 공버프 넣어주면 몸샷도 죽나? 그냥? 아니야? 안 죽어? 몰라 공버프 주지 말라고 아 다 주지 말라고? 응 또 떨지 너 또 덜덜 나도 공버프 들어오면 미치거든 딜러했는데 공버프 들어오면 두근두근 떨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위도우는 공버프 줄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헤드 맞춰야 되잖아 그럼 앞으로 위도우는 공버프 절대 주지 말아야지 아니 저번에 얘기했었나? 원큐님이 위도우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고표를 꽂고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다 헤드를 따니까 할 필요성이 없는 나랑 있을 때였다가 어? 나랑 있을 때 어어 맞아 맞아 너랑 있을 때 싸우리는 못 봤으니까 봤나? 봤나? 아냐 봤으면 얘기해줬을 거야 다른 사람한테 꽂으라고 하하하하 메르시 죽었어 어? 얘 언제 죽었지? 우리 파란 왜 죽었어? 다시 싸워요 어? 어? 저기 동굴이 있어 응 어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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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못 잡았어 내가 잡을까? 여기 동굴이 있어 아 맞추긴 맞췄는데 아 나 죽네 바로 어딨었어? 어? 왜 아무도 없지? 파라에 있을 땐 포탑이 최고구나? 나 죽어 나 죽어 아무도 없어 어 아니 파라가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죽었나봐 바보다 여비님 또 언제 갔어? 나두고 태웠나봐 아니 파라 말이야 파라가 애매해 없어졌다 왜 다들 없어졌어?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파라 개피인데 아 파라 개피였어 내가 겁나 때렸어 쟈 젠장 너 죽었지? 네 아 이런 이러면 또 내가 모이라 들어야 되는데 왜? 아 졌다 뭐야 쟤 그걸 안 해 뭐? 캐릭터 선택을 안 하는데? 한 명? 아 그래? 쟤 뭐야? 이젠데 갔네 지금 여기 나 지금 망했다 나 망했어 나 뒤에 있어 메르시나 잡아야지 여기서 메르시네 메르시 잡았네 뭐지? 나 안 죽고 살아왔어 여기까지 나 괴박이다 나 뭐야 나 여기까지 살아 돌아왔어 희한한 누나네 근데 진짜 겁나 웃기네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 애들 어딨냐 아니 저걸 뭐 죽이네 죽었네 애들이 몰라 나를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아 겁나 웃겨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아 진짜 빠네 진짜 웃기다 어? 내가 막 라인도 죽이고 다 죽여 ㅋㅋㅋㅋ 솔저는 나한테 죽음 그리고 내가 솔저 죽이고 너 부활시켰잖아 아 그런거야? 어 짱이지 뒤에 팔아있어 뒤에 팔아있다고? 응 2층에 잡았네 안녕 라인 안녕 라인 안녕 라인 방병 내가 부시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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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안죽지 ㅋㅋ ㅋㅋ 파쓰야 빨리 자리잡아 ㅋㅋ 진지에 2층 올라가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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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 보내줘 저승 보내줘 얘도 어딨어? 도망갔어 메르시 메르시 죽었대요 나 어떻게 안죽는거야 계속? 원래 빨빠 잘자요 만약에 그거였으면 벌써 뒤졌는데 그치? 경쟁이였으면 옛날 옛적이 죽었지 바스라 왔다 바스 나왔다 바스 여기 내 뒤에 있다 바스대 바스다 누가 이길까? 두근두근하네 바스 죽여버려 바스 도망간다 정크래 극혐인데? 진짜 싫은데? 아 바스 저기 넌 죽었다 내가 너 손수 죽이러 가준다 길팩 먹으러 가는데 바스가 죽였어 아 너 손수 죽이러 가야지 바스 뭐야 메르실을 왜 해? 쟤 마보아냐? 바스 어딨어 바스 보이는대로 말해 일로 또 오겠지? 바스 도망간다 바스 죽었는데? 야 자 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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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피 다 찼어 우리 뭐야 배포 죽인다 안돼 아이씨 뭐야 뽕 받았어 아 진짜 아 반칙이네 아 다시 해 다시 기세 좋게 가는데 기세 싸워 뒤지게 하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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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달려 겁나 달려 어 저기 바스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위치 어디야? 위치 어디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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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라인도 뒤졌다 너 진짜 이씨 안돼 안돼 나 궁 쓸 거야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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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아 위도우다 조심해 위도우 잡았어? 잡았네 뭐지? 뭐지? 라인 왔다 사방이 죽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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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애들 더 못 죽여서 슬픈데 조금만 더 해볼까? 아이씨 이야 이걸 이긴 해라니 어차피 이길거였는데 내가 메르시 들고 있는 한 무조건 이긴다 쟤 지가 다 한 줄 안다 멍청이 아이씨 솔저 궁 쓸 때 얘기해야지 내가 공버프 넣어주지 굳이 필요없어? 야 공버프 넣으면 장난 아닌데? 저번에 솔저가 어 솔저가 있었는데 내가 계속 공버프 꺾고 있었거든? 응 그냥 걔가 다 해 다른 애들은 없는 것 같았어 걔랑 나랑 둘만 있는 기분이었어 솔저도 장난 아니더라 공버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던데? 이제 막판인가? 이제 두시네 계속 막판이라 그러면서 그럴리가 쟤네 4인큐야 얼마나 못하는지 봐주지 상대방도 4인큐야 개빡살려나? 아 공덩이야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결혼하시겠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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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쟤네 진심인데? 아이고 저것은 진심이다 저건 이름들이 근데 아재팍 같다 금피 죽겠는데? 리퍼 아 어 리퍼 리퍼 부활하려다가 죽었네 리퍼 간 줄 알았더니만 아이씨 조심해 너 뒤에도 있어 어 뭐야? 너 뒤에도 있어 손보라 아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잡을 사람이 없다 아 웃겨 몇 대 몇이야 10위 볼게요 루퓔 아이깐 너구나 저거 맞은 바보라고 하려하는데 고리란 바보네 으흫 야 우리 둠핀 그냥 죽기만 하는데? 쟤.. 우리 애들 역시 못하네 쟤도 수단증 있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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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 캐릭터는 수전증 있어서 상관없지 않니? 나의 끈을 치료해드릴게요 아니지 뭐 아니면 도지 다 죽여 공법포 꽂아줄게 왜 이렇게 못하지? 리퍼 대 리퍼였는데? 아야... 해봐 해봐 야 너 뒤졌다 아씨 4대1로 어떻게 싸워 멍청아 아씨 부활해줄게 다시 해봐 못하면 죽어 어딨니 저 그냥 리퍼하지마 이 미친놈아 아 좋아 쟤 궁은 헛짓거리로 썼네 성향이다 망했다 어 됐다 됐다 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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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어 뭐야 못 죽였어 뭐야 못 죽였어 왜 아씨 리퍼 내가 피 다 빼놨는데 저거 내가 때린거야 정면에서 1점 사와갖고 뺏겼다 아 딱 니가 한 대만 때리면 되는거였는데 왜 손을 떨고 그래 이 수존증아 아 왜 자꾸 내 앞에 생겨 리퍼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아니야 저 패해 리퍼 아니 공포포를 줘도 못 죽여 리퍼 무서워 아 진짜 쟤가 리퍼인데 왜 하냐니 게임 리퍼 짱 무서워요 아 다 뒤져 아 다 뒤져 꼴랑 한 명 죽였어 그거 또 리퍼 내 아니야 한 명 죽었어 아니거든 아 궁으로 말이야 다른 애가 막타때렸거든 거짓말 하네 야 진짜야 거짓말 하지마 궁으로 다 죽는거 아는데 뭔소리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여 루시오 진짜 꼭 내가 루시오 죽여야겠니? 야 뭐 둠피고 루시오 하나 못 죽여 얘 극혐이다 아 나 죽었다 리퍼 왔어요 아 나 죽었다 어 죽 어 잡았다 잡았다 바로 궁 써버리네 들어오자마자 이겼네 아이 10개 이기면 재미없는데 아 불탄다 또 불타네 아우 더워 푹 우리집이 응 창문이 있잖아 앞에 응 아 다리야 근데 밤이 돼도 항상 밝은거야 진짜?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게 좀 안 꼼꼼하니까 응응응응 꼼꼼하긴 한데 좀 밖이 밝다는거지? 어 조금 밝은? 그리고 봤더니 거기다 가로등 설치해놨더라 으응 아 집 앞에 가로등 있구나 어 없었는데 만들었나봐 어 그럼 또 너무 밝지 않아? 바로 앞에 있으면? 아 근데 또 자는데랑은 그거니까 아 괜찮아? 아 그 한때는 맨날 불 켜놓고 자갖고 아유 겁쟁이 어 혼자살때 혼자 산지 얼마 안될때는 불 켜놓고 자야겠더라 무섭더라 아 둠피 멍청이네 둠피 연습하러 왔나보다 못하는거 보니까 야 얘네 뭐야 어 아 저 리퍼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아 리퍼한테 또 죽었다 리퍼를 아무도 못잡는구나 리퍼가 잘하나봐 잘하나봐 어 카코님 안녕 또 왔네 어 카코님 안녕 또 왔네 나 이쪽으로 와봐 나 이쪽으로 와봐 아 됐다 됐다 아 올라왔다 밑에 숨었어 무서워서 아 아이 된장 그래서 일일 열심히 하는거야?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ㅋㅋ 얘는 피가 없으면 피가 없다고 말을 하지 ㅋㅋ 여기 있어야지 무서우니까 회사 퇴직 바스야? 왜 이렇게 아파? 애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프다 이리 와 무서워 외로워 숨어있는거 봐 와 극혐이다 야 부리기 때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뭐하냐 미친 짓이야 저거 잡았잖아 그리고 바스 있으니까 네가 돌아가서 바스 죽이면 되잖아 말이 쉽지 또 왜 죽어있어? 많이 죽였음 빨리 들어가 다 있는데? 개만이 죽임 나 피 없어 아 근데 진짜 아 쉽지가 않다 어? 뭐가? 아니 리퍼 죽이는게 그치 애들이 다 리퍼 잘 못죽여 아니 애들이 왜 나가서 죽지? 적당히 여기 있지 어 좋아 잘했어 말쓰기 누나 잘하네 말쓰기 누나 잘하네 부리기 때? 어 말쓰기야? 어 말쓰기 누나 그치 특수영님 으흐흐흫흠흫흑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역시 브리기테다. 장난 없다. 다 죽인다. 브리기테 쩔어. 말 죽인 호나. 나 죽어. 그걸 밀면 어떡해. 미친 호승이야. 별이 여기 있어. 별이 내 품에 있어. 이겼는데 하도 죽어서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저기 둠피스트야? 아니네. 우리 둠피스트네? 나한테 공급받고 있네? 쟤 뭐하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파멜의 일격을? 말쑥이 누나 나갔잖아. 멍청아. 나가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왜 그래. 고생했어. 살자. 문명을 왜 이렇게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켤것 같아서. 안 켜 안 켜. 영학은 아침에 난다니까? 또 설레러 가네? 뭐 설레 설레는 개뿌리 설레 별이야 카토님이 왔어요 별이야 앞에 여기 앞에 봐줄까요? 앞에 봐줄까요? 카토님이 별이 보고싶어서 또 왔어요 팬서비스 해주세요 별하 별하 별이 누는 사슴눈망울이지 사슴같은 눈망울을 하고있지 점점 졸린가봐 별이 별하 그런거지 그거 햄치같은거야 햄치같은거지 귀여운거 하나 있고 이상한거 하나 있고 햄치 안해도 어? 목소린 이상한 애 하나 있지만 그 안에 귀여운 햄스터 있잖아? 그런거 같은거지 별이 졸려요? 별이 찹쌀떡 주세요 별이 찹쌀떡 별이 찹쌀떡 찹쌀떡 주세요 별이 찹쌀떡 완전 쫄깃쫄깃하게 생겼어 말랑말랑 엄청 귀엽다고 별아 젤리 주세요 젤리 주세요 요거 찹쌀떡 요거 찹쌀떡 주세요 아우 별이 귀여워 졸귀야 맨날맨날 10년동안 봐도 질리지가 않아 터끼리 터끼리 졸린가봐 터끼리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 별이 발도 짱 귀엽다구요 안 귀여운 데가 없어 뱃살도 귀여워 별이 어릴 땐 엄청 말랐었는데 얘도 중년이 되니까 살이 찐더라고 안 귀여운 거 뒷배경이래 아 미안 별이 이렇게 해봐요 자 됐지? 자 됐지? 뒷배경 없어졌지? 없지 없지? 없지? 별이가 이상하대 엄마 이어폰 빼야겠다 엄마 이어폰 빼야겠다 엄마 이어폰 빼야겠다 엄마 이어폰 사랑요 하트 귀여워 귀찮아? 졸려요? 별이 맨날 자는데 뭘 또 졸려요 아니 잠꾸라기 미니는 잠꾸라기인가요? 흐흐 별이 꼬박꼬박 존다 별이 꼬박꼬박 존다 엉 엉 엉 그래야겠습니다. 별이도 졸리지? 엄마도 졸려요. 우리 씻고 잘까요? 빠빠. 별빠. 별빠. 빠빠. 빠빠. 별 좀 봐. 빠빠. 바이바이. 별이 너무 귀엽다. 바이바이. 자자.